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하유하 오늘은 국산 게임 산나비를 들고 왔고요 제 개인적인 취향은 잘 안 맞는데 인기가 하도 많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재밌게 할 수 있을지 잘 만들었다고도 하니까 전에 데모 나왔을 때 다른 분들과 구경을 많이 했었는데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해 보도록 하죠 난이도는 일단 보통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좀 제 컨트롤이 어렵다 그러면은 인정협회에서 인정은 안하겠지만 이지 모드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아 여긴 체력이 줄어들지 않는 거네요 쾌적한 진행을 원하는 캐주얼 게이머 플랫포머 게임이 익숙하지 않은 게이머 일정 시간 동안 피해를 입지 않으면 체력이 회복 아 그러니까 자동 회복인 거죠 와 근데 이 전설은 어떻게 하는 거야 단 한 번의 피격으로 사망한대 이거 나중에 궁금하다 다른 분들 하시는 거 있으면 봐야 되겠어 진짜 어떻게 전설이 따로 있지? 보통 저는 스토리 위주로 보고 싶은데 일단 보통으로 진행을 해 볼게요 쩜쩜쩜 쩜쩜쩜 아니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빠 이건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뭐지? 효과함이 살짝 크다 오 오 뭐야 이거 움직이는 거고요 잠깐만 설쳐 효과함이 좀 큰 거 같죠? 효과함도 살짝 줄일게요 이 정도면 되겠죠? 딸내미가 수련하고 있어 하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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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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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잤어? 아이고 우리 딸 기운 좋다 뭐하고 있었어 아 뭐하고 있었어 나? 나 뭐하고 있었냐면 아! 나 아빠한테 보여줄 거 있어 귀여워 호소아비야? 이거 아빠 자는 동안 내가 만든 거다? 어때? 어? 어때? 이야 이거 이야 이야 이거 와 아빠를 만든 거야? 완전 잘 만들었지? 아빠 눈이 약간 마탱인가 같는데 아빠 눈이 이렇게 휘까닥 했는데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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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갔어 아빠 눈이 아이고 역시 내 딸 손재주도 참 좋아요 맞아 나 손재주 완전 좋아 사람들이 아빠 닮아서 그렇대 아빠 팔 뭐야 저거 음.. 누가 그런 말 했니? 흠흠흠흠흠 흠흠흠 그런 말을 사는 사람 중 아빠가 만나고 싶구나 흠흠흠 그치 않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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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얼굴이? 응 오늘부터 이거 안고 잘 거야 어.. 저거 안고 잔다고? 아빠 아빠 그런데 나 부탁이 하나 있어 나 아빠랑 놀고 싶어 오늘 아빠 쉬는 날인 건 알지만 그래도 그치만 아빠랑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걸? 응? 아빠 나랑 놀아줄 거야? 어.. 아빠 피곤해서 오늘 자야되는데 아.. 아빠 오늘 낚시 약속이 있어서 아빠가 오늘 골프를 치기로 해가지고 당연하지 우리 딸 부탁인데 어.. 클릭 아.. 당연하지 우리 딸 부탁인데 버사비 대신 아빠가 안아주면 아.. 두 개의 밖에 없네 아.. 왜 거절은 없어? 왜 거절은 없어? 어.. 어.. 거절할 수도 있잖아 아빠 오늘 쉬는 날인데 아빠 시간 좀 달라고 응? 그럴 수도 있잖아 아.. 당연하지 우리 딸 부탁인데 어.. 귀여워 와아..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완전 재밌겠다 오늘은 재밌는 물건들 상자로 놀아보자 재밌는 물건들 빨리 아빠 옷장에서 재밌는 물건들 상자 꺼내줘 약간 골동품 좋아하나? 딸이 어.. 뛰는 거 귀엽다 아빠 팔 혹시 오토메일이야? 저기.. 팔이.. 한쪽 팔이 그냥 팔이 아닌 것 같은데 아빠 여기야 여기 위에 재밌는 물건들 상자 아빠가 꺼내주면 되니? 엄마 반짝반짝하는 거 봐 우와아.. 그게 그렇게 좋니? 응 무전기다 난 무전기가 제일 좋아 이게 있으면 멀리서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음.. 그런데 딸 아빠 군대 물건들이 어쩌다 재밌는 물건들이 됐을까? 하.. 아.. 아빠가 군인인가 뭔데 응 응 그래..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니 아.. 에헴.. 난 멋있는 군인이다 어.. 선글라스 썼네 가와이 귀여워 아빠 오늘은 군인놀이 하자 한 명이 대장님하고 다른 한 명은 부활하는 놀이야 내가 대장님 해도 돼? 응? 내가 대장님 하고 싶어 물론이죠 대장님 아따! 이제부터 난 대장님이다 어? 나한테 철호랑이 빌려줘 대장님은 그거 가지고 다녀야 해 철.. 철호랑이? 아.. 철호랑이가 뭐야 이거 말하는 거지? 응! 철호랑이! 철호랑이? 뭐지 이게? 군번줄 말하는 건가? 고마워 아빠 왜 귓속말로 얘기하는 거야? 아빠도 참 그야 지금은 내가 대장님이니까 아.. 대장님은 왜 귓속말을 하지? 난 이제 완전 멋있는 대장님이다 누가 봐도 대장님이지 대원 날 따르라 딸이 발랄하네 딸이 발랄하네 오! 달리기 개빠르네 오! 오! 망토까지 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었디네 대원 절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귀관에게 주어진 아주아주 막중한 임무가 있기 때문이지 그건 바로 산 딸기 대원을 구출하는 것 귀여워 귀여워 산 딸기 따오라는 건가 보다 나쁜 악당의 음모에 넘어간 산 딸기 대원은 그만 뒷동산 위에 갇히고 말았지 뒷동산은 절대 만만한 곳이 아닐세 아주아주 강력한 공룡들과 무시무시한 용암으로 가득하지 아빠! 용암은 아직 못 만들었으니까 적당히 있는 척 해줘야 해 알겠지? 아무튼 위기에 빠진 산딸기 대원을 구출할 사람은 귀관뿐이네 귀관은 귀관은 천하무적 전군 예인이기 때문에 이 대장님은 귀관이 임무를 잘 완수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예! 열과 성을 다해 성공적으로 임무 완수하겠습니다 대장님 행운을 비내 가자 딸이 먹을 산 딸기를 구해오면 어 뭐야? 잠깐! 위험해 그 아프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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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용암 있네 대원 아 용암은 없는걸로 한거 아니었니? 아빠! 지금 난 대장이잖아 아 아 아 예! 감사합니다 대장님 덕분에 용암에 안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용암입니까? 음 풀이 없는 땅이 용암이다 조심해야 한다네 대원 왜냐하면 용암은 완전 뜨겁기 때문이다 알겠지? 용암은 안밟기로 약속했네 응?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장님 좋아 행운을 비내 어 아 SOS 온라인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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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지? 딸과 놀아주는데도 이렇게 첨단 기술이 필요하다 어ح.. 어? 딸과 놀아주는 아빤데 야 이런 아빠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놀이가 뭐지? 제군 여기서부터 아 무전기 있으니까 자슬팔 사용을 허가한다 그리고 다치지 않게 조심해 오 아 이렇게 너무 짧게 써도 위험하네 야 이거 여기다 쓰면 안 되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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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쪽 Birds 6 아니지 이쪽이지 쭉쭉 가면 된다고 오케이 그렇지 쑥쑥 어어 요거 위에 가고 됐다 제군 임무는 잘 되어가고 있나? 좋은 소식이 하나 있네 그건 바로바로 제군을 도울 야옹이 대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고양이도 준비한 거였어? 내가 유심히 관찰한 결과 이 야옹이 대원은 아주아주 귀엽다 그리고 아주아주 귀여워 임무가 힘들 때면 이 야옹이 대원을 쓰다듬고 힘내게 그보다 제군 용암 안 밟고 있는 거 맞겠지? 이제부터 야옹이 대원이 감시할 테니 조심하게 찡긋 귀여워 그럼 제군 행운을 비내 아 아빠가 딸 놀아주기 힘든가 보네 이거 오씨 다 할 뻔했네 오늘부터 으어어어 자 이쪽으로 올라가는게 더 편하렴 꺄어어어 꺄어어어 고양이 특급전사 야옹이 대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라고 뜨네 고양이한테 인정받았대 주의 이 위에는 아주아주 강력한 공룡이 있음 남의 준비를 할 것 공룡이 있다고? 어? 뭐야 이건? 공룡을 그냥 뛰어넘으면 되나? 야 공룡 아니네 뛰어넘지 않아도 그냥 되는구나 그냥 가도 되는 거였네 자고 있는 거 봐 천하무적 정의의 군인 아이 귀여워 아빠야? 슬당 슬당 엄마는 근데 어디 있는 거야? 아빠만 배불러 산딸기 진짜 맛있다 그치? 맞아 아빠 저 위에 티라노들은 잘 있어? 슬슬 집으로 데려와야 하는데 그치? 어? 또 가야 돼? 애들은 공룡이라 혼자서도 잘 살지 않을까 음 아빠 생각엔 안 데려와도 될 것 같아 둘 다 안 데려오는 거네 혼자서도 잘 살겠지 풀어주자 아니야 티라노랑 나랑 얼마나 친한데 설마 아빠 티라노한테 질투하는구나 아빠 그런 걱정하지마 난 티라노도 좋아하지만 아빠가 100억배 더 좋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음 놀이는 뭐 할까? 아빠 아빠 힘들다 어? 다음 놀이가 또 있니? 당연하지 하나로는 부족하단 말이야 무전기 무전기? 무전기 놀이할 시간이야 무전기 놀이는 또 무슨 놀일까? 서로 안 보이는 곳에서 얘기를 나누는 놀이야 안 보이는 곳에서? 그건 꽤 마음에 드네 왠지 아빠가 재능이 있을 것 같아 그치? 재밌겠지? 내가 저기로 가서 아빠한테 무전할게 아빠 무전기는? 아! 하나만 가져왔다 아빠가 가져올게 아니야! 아빠는 산 따위기 대원을 구출하느라 고생했잖아 아빠 이거 써 내가 하나 더 가져올게 딸!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아아! 아빠! 내 목소리 잘 들려? 음! 잘 들려 아빠! 아빠! 대박! 집에 엄청 큰 시계가 생겼어 시... 시계? 완전 커다란 시계야 진짜 신기해 아빠가 갖다 놓은 거야? 시계? 아! 아빠는 그런 걸 본 기억이 없는데 아! 여긴 뭐라고 적혀있다 산나비 산나비 산나비가 뭐야? 뭐라고? 딸! 아빠 말 잘 들어 지금 당장 집 밖으로 나와 지금 당장 응? 뭐라고 했어? 아빠 목소리 잘 안 들려 아빠 근데 이 시계 고장 났나 봐 지금 당장 집에서 나와 내 말 들려 딸? 진짜 뭔일이대? 뭐야 뭐야 산나비가 여기서 무슨 의미... 오! 집이 터졌어 딸은 아! 시계가 아니라 시암폭탄인가 보다 산나비가 약간 작전명인 아니면 그... 적팀 이름 아닐까? 뭘 누르라는 거지? 뭘... 뭘 누르라는 거야? 응! 시작이다 우와 산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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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하... 이 새끼 봐라 경험 없는 새끼 여기가 니 안방이냐? 철아 가만히 있어 겁먹을 거 없습니다 형님 쟤가 있지 않습니까 니가... 니가 어떻게 해볼 상대가 아니다 일단 시간을 보고 강선이가... 강선이가? 강선이? 형님! 형님! 걱정 꽉 붙들어 매시고요 그냥 제가 저 새끼 목 뽑아놓는 거 구경이나 하십시오 오늘 넌 임자 만난 거야 새끼야 니가 올래? 아님 내가 갈까? 남은 친구 있음 마저 불러 죽었어 더 없나? 잠깐! 산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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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찾는 게 산나비 맞지? 난 바보가 아니야 전부 다 말할게 안 들려 다 말한다니까 너놈이 뭘 말할지 다 알아 시민번호? 존재하지 않는 번호야 코인 송금한 지갑? 대포 계정이야 물건 보낸 사무실? 이미 사라졌어 깨끗하게 더 있나? 정보를 정보원을 하나 김사장? 니 이름이 누구 입에서 나왔을 것 같나 그럼 뭐야 산나비에 대해 알려진 건 그게 전부야 나도 그 이상 정보가 없어 나한테 왜 이러는데 대체 원하는 게 뭐야 살려줘 뭔가 오해하는데 난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 니가 산나비에게 판 폭탄 그게 모든 걸 아사갔지 오 아 산나비란 내가 그 조직 이름일 수도 있겠네 폭탄? 그건 그냥 사업이었어 아무 감정 없는 그냥 사업 사업 그 폭탄 때문에 뭔가 잘못됐다면 미안해 전부 보상할게 보상? 돈 내 돈 내 전자살 다 줄게 추적당할 일이 없는 깨끗한 현금으로 건물 높아 보이는데 죽였네 여기가 도대체 어디지? 옷은 약간 처리를 제대로 하고 갔구나 옷은 약간 조선시대 옷 같은 느낌이네 벌벌 떨고 있어 1층 네 1층이요 층수가 높네 5층 빌딩인가봐 무슨 뭐? 경찰 민원 게시판? 그게 무슨 소리야 아까 거기선 여기로 전화하라던데 하긴 절차 같은 소리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여기로 가만히 있어 눈썹이라도 깜짝이면 바로 쏜다 쏴 도망갔어 죽일 용기도 없이 관장님 이거 출동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됐어 저폭일에 끼는 거 아니다 그래도 야 걔들 무기 파는 놈이야 막말로 우리가 출동해서 뭐 할 건데 끊어 경찰에 전화해도 암흑 조직치고는 건물도 되게 큰데? 전화 끊었어 와 속성 엄청 커 쏘라고 야 이 새끼야 어디 가려고 그냥 가게 둘 것 같아? 내가 못 쏠 것 같아? 아무도 없어 뭘 숨기고 있지? 숨겨? 숨기긴 뭘 숨겨 내가 이게 뭐지? 오 뭐야 뭐지 쟤는? 아무짝에서 쓸모없는 새끼 연기 하나도 똑바로 못하냐? 뭐야 여긴 또 왜 이 꼬라지가 됐어? 철이 이 새끼는 대체 어디서 뭐라고 자빠진 거야? 보스는 보스는 밖에 내팽겨 쳐져 있지 않다 개판이 따로 없구만 저번에 내가 분명 아 오 연막 오 사라졌어 너 뭐야 피했어 그거를? 기가 막힌데 오랜만에 쓸만한 손님이 찾아왔잖아 선수끼리 통성명은 필요 없겠지? 한번 더럽게 놀아보자고 와우 잠깐만 쟤를 어떻게 한번 때리고 한번 더 때리고 잠깐만 한번 더 때리고 이야 푸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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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때리고 아우 아우 맞아버렸다 아 아 아 이게 어디갔어 한 대 더 때리고 어 중금 빡세네 파샤 체력이 어떻게 표시되는거지 체력이 어떻게 표시되는거지 모르겠네 어 어 어 아이고 왔다갔다 하는걸 눌러야되는데 어우야 어 됐다 파샤 야 어렵다 나 이거 키보드 하나 누르고 멍 때리네 여기가 이 꼬라지가 된 이유를 알겠군 남길 말은 그게 전부인가 하하 하하 어 내 앞에서 목소리 깔지마 젠장 대체 너 뭐하는 새끼야 이건 반칙이잖아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냐 가만있어 여기가 뭘 지급하는 곳인지 잘 알지 손가락 하나만 까딱이면 손잡고 사이좋게 지옥 가는거야 그럴지도요 이봐 내가 졌어 말끔하게 패배를 인정할게 우리 이렇게 하는거 어때 넌 뒤로 돌아서 그대로 얌전히 문 밖으로 나가고 난 이 버튼을 누르지 않는거지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넌 어때 어 이것도 선택하나 뭘 고민해 너같은 괴물도 목숨을 할까 뭐야 뭐야 누가 또 있어 누가 또 있나본데 헬기 소리 오랜만에 뵙습니다 선배님 아 군인이라고 했지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분명 말했을텐데 기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집어치워 난 더이상 군인이 아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산나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딸을 죽인 설명에 듣는 귀가 있습니다 다시죠 산나비가 무슨 의미지 살아있는 나비의 뜻인건가 너희 가만 안둬 거기 너 군인이야 저 새끼 잡아 저 새끼 잡아주기만 내가 죽었어 엑스트라 연기 잘했다 마고 특별시? 그렇습니다 마고 내가 아는 마고그룹은 기업인데 네 네 그 마고그룹이 소유한 도시가 바로 마고 특별시입니다 우와 기업이 도시를 아예 다 갖고 있다고? 소유? 도시를? 어쨌든 거기에 산나비가 있다고 완전히 확인된건 아니지만 네 그 어떤 때보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배님 선배님 짐작하셨겠지만 본부에선 선배님께 작전을 맡기려고 합니다 선생님이래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산나비를 실제로 만난 사람은 선배님뿐이니까요 아 그때 그 폭탄 터트리면서 좀 보긴 봤나봐 만난 적은 있나본데 아주 위험할 겁니다 생각할 시간 하루 드릴테니 맞겠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 작전 영호를 발령해 그럼 작전을 맡겠다 진심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집 가져와 그러게요 대, 대, 대령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작전 영호는 가져와 머리가 바스티온 머리네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선배님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십니까? 선배님 저는 그새 수다가 늘었나 백대령 글쎄요 몸에 심는 거 아닐까요? 영호라는 게? 맞네 오, SOS 약간 국가 기밀 작전에 만 쓰이는 뭐 그런 거 아닐까? 주의사항은 설명드릴 필요 없겠죠 따로 필요한 것 있으십니까? 정비가 좀 필요한데 어디로 가면 되지? 정비라면 설마 그 사슬팔 말씀이십니까? 송소령한테 가보십시오 아마 훈련장이 있을 겁니다 그럼 작전 시간은 10시간 후입니다 복도 끝에 당직실이 있습니다 비오놓을 테니 쉬어두십시오 얼굴을 개조하는 건 좀 그렇다 팔다리 개조하는 거는 봤는데 머리 자체를 아예 기계로 만드는 건 좀 다른 송소령일 수도 있지 목도 끝이라고 하지 않았나? 아, 다 들어가 볼 수 있네 여긴 아니고 오, 작전실인가? 펠슨! 펠슨! 얼굴 반쪽도 이렇게 돼 있네 만나뵈어! 정말 영광입니다! 준장님!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준장이라는데? 송소령한테 볼일이 있는데 어디로 가면 되나? 군수과장! 말씀이십니까? 군수과장은 지금 훈련장이 있습니다 나가셔서 바로 우측입니다 준장님! 그래, 고맙다 제가 직접 모셔주... 아니, 괜찮다 고생해라 살펴 가십시오! 준장님! 일하다가 갑자기 날벼락 맞은 기분이겠네 여기 들어가 볼까? 여기 못 들어가네? 혼자가 좋다는 거지 훈련장 우린 발자국 없는 범이다 오! 호랑이! 벌승! 하! 펠슨! 소량님! 갑자기 볼일이 생겨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도망갔어 아이고, 겁도 많다 이야, 진짜 오래간만입니다 선배님 이게 얼마 만입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그냥 그럭저럭 에헤, 선배님 아직 안 죽었지 말입니다 선배님 오고 계신다 연락 받자마자 부대가 뒤집어졌지 말입니다 비상 떨어진 것처럼 필수 인력을 제외하거든 아이고 피곤해 보이시지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송소령 지금 얘기할 기분이 아니네 미안하다 뭐 이해합니다 저녁했는데 부대로 돌아오면 저라도 기분이 안 좋을 법 합니다 하하하 그럼 어쩐 일로 저를 찾으셨지 말입니까 정비가 좀 필요하네 부품을 보고 싶은데 아, 여기서 업그레이드 하는 건가? 부품? 설마 그 사슬 파일 부품 말씀이십니까? 그래, 사슬 길이가 조절이 안 돼 마치 아, 원치가 아, 윈치가 마모된 것 같은데 교체했으면 좋겠군 선배님 사슬 파일 부품 전부 태용 물자 됐지 말입니다 뭐? 왜? 한참 됐습니다 워낙 연식이 있는 장비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다루기 까다로워서 쓰는 사람이 없다 아입니까? 아, 어 음 선배님 군수과장이 되어서 이런 말 하긴 좀 뭐하지만 전 급하시면 암시장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지 말입니다 조금만 큰데 가도 별의별 군수품들 다 있습니다 군대에도 도둑놈들이 좀 많아야지 말입니까 그래, 그래야겠군 조언 고맙네 어디서 제가 이런 말 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저 큰일 납니다 맞아 그럼 사슬 파일 훈련 코스는? 그것도 설마 사라졌나 훈련 코스? 아, 17번 훈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선배님이 쓰던 곳인데 연구 결번으로 아이고, 넘겨버렸네요 내가 잘못 눌렀네요 승강기 불러드립니까? 부탁하네 무슨 얘기인지 못봤습니다 잘못 눌렀네 보자 17번이면 훈련장이 몇 개나 있는 거야? 사시면 됩니다 시원하게 부수고 오십시오 충성 배가 고픕니다 밥 먹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왜 배가 고프지? 계속 꼬르르 소리가 나네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17번 훈련장 가동 신원 확인 오 뭐 하는 건데? 신원 확인 완료 복귀를 환영합니다 준장님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긴 3년 전이랑 변한 게 없고 그대로야 표준 훈련 코스로 세팅해 표준 운동 기능 훈련 승인 완료 정면 게이트로 입장하시면 훈련이 시작됩니다 사슬 8 기동의 핵심인 스윙 대쉬입니다 스윙 대쉬는 사슬 연결에 강한 회전력을 생성합니다 이론은 됐다 그냥 교본 띄워 사슬 8 시프트로 아 시프트로 스윙 대쉬를 할 수 있다고? 한번 스윙 대쉬를 사용하면 연결 상태를 취소하거나 지형에 닿은 이후 스윙 대쉬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윙 대쉬라는 게 아 아 붙어있을 때 되는 건가? 스윙 대쉬라는 게 스윙 대쉬를 써야지만 이게 그게 열리는 거구나 뭔가 어설프네 매끄럽진 않아도 지나가긴 지나가네 피해를 입었을 때 스페이스를 눌러 이걸 리버셜 대쉬 해당 방향으로 대쉬한다 다시 어떻게 한단가? 여기는 붙을 수가 없네 이 안에 있으면 공격을 계속 받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간다는 소리구나 이앗! 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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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에게 사슬팔을 하여 적을 잡을 수 있다 이거 아까 공격한 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누르고 있는 동안 적을 잡은 상태에서 이동 가능 떼면은 처형과 동시에 현재 조준하고 있는 방향으로 대쉬 아 이렇게? 보면... 으아 야 스페이스지? 오 어려워 아니지 아니지 그냥 올라가도 되잖아 아니 이게 난이도가 어려운게 아니라 조작이 어렵네 조작이 어려워요 공중에서 몬스터를 잡고 있는 동안은 보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시간제한이 있으니 계획적으로 이동하라 이렇게 이렇게 아! 하다보면 익숙해질 것 같아요 하다보면 익숙해질 듯 훈련장 진짜 크다 훈련 마지막 점검입니다 정면 게이트 앞에 서시면 종합기능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최고 기록은 12년 전 준장님의 기록이 26초입니다 행운을 뺍니다 오 26초가 아 26초를 깨야되는걸까 수영 어? 아 잠깐만 아이템 어? 아 잠깐만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세월은 못 속이지 세월을 못 속여 늙어서 그래 늙어서 고생하셨습니다 준장님 다시 한번 테스트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다시 도전하겠습니까? 아 그냥 넘어가죠 넘어갑니다 아 뭘 다시 세월이 그런 것을 어쩌나 선배님 작전 영호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아 타이머가 안보였구나 아 맞네 내가 여기 있어가지고 위치를 바꿔줄게요 대체 왜 어째서 영호가 뭘 의미하는지 선배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작전 취소하십시오 선배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대령에게 그만 이미 결정한 일이다 작전 영호가 그건가봐 뭐 예를 들면 뭐 적진이 누가 잡히든 아니면 뭐 죽더라도 뭐 챙겨주지 말라 이런거 있잖아 구하러 오지 말아라 그런거 같은데 미안하다 선배님 남길 물건 두고 가십시오 모실때 함께 모셔드리겠습니다 아 군번줄 같은거 약간 물품 유품 사진이다 설마 딸과의 사진 딸의 사진 딸 사진일거 같은데 천하무적 정예군 아 딸이 그려준거 아 놀때 그거 그려준거 딸이 남기고 간 그림 아 이게 그거구나 철의 호랑이가 이거였나보네 딸이 달라고 했던거 어 어 뭐야 옛날로 돌아갔어 이게 철호패야? 근데 철호패가 뭐야? 철호패 아니야? 아 맞네 철호패야 철호랑이라는 뜻이야 대장님한테 주어지는 표시야 대장님? 우와 아빠 대장님이야 역시 아빠는 천하무적이야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하 하 너무 슬프다 흐흐흐흐흐흐 어 운다 어떡해 어 울어 아빠 선배님 작전 최종 승인 떨어졌습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도트 작업 잘해놨다 현재 이 헬기는 작전지역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4시간 전 이 도시로 연결된 모든 채널이 일시에 차단되었습니다 인공적인 네트워크 블랙아웃이라고 기술부가 결론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소득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사이버 테러로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정보는 전부 실제 상황이며 극비사항입니다 오 뭐가 저렇게 많아 이게 블랙아웃 이전의 도시의 모습 그리고 이게 블랙아웃 이후의 모습입니다 빨간 점이 식별 가능한 시민입니다 오 꽤 많네 30분이 채 안되는 시간동안 마고시민 297만명이 모조리 증발했습니다 어? 297만명이 증발했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된거지? 산나비 산나비가 저 많은 사람을 다 죽였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사이버펑크니까 뭔가 약간 바이러스 느낌인가? 거의 확실합니다 마고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조사팀을 파견했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금마리 하지만 19시간 전 한 생존자가 블랙아웃을 뚫고 구조신호를 보냈습니다 생존자 이름은 금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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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금마리 배고프다 금마리는 컴퓨터 엔지니어로 마고로 파견된 조사팀의 멤버였습니다 작전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금마리를 구출하여 신변을 보호하는 것 두 번째 헉 뭐야 상황 보고해 뭐야 헬기 후미의 피격입니다 도시 대공포대로부터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공포대? 경고는? 없었습니다 선제사격을 가했습니다 도시 방어시스템 연결해 응답이 없습니다 수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헉 헬기 돌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선배님, 마고시 대공체계는 아무런 경고 없이 사격할 정도로 허술하지 않습니다 산나비에게 군사시설까지 장악당한 겁니다 작전을 취소해야 합니다 파일럿! 헬기 돌리지마 항로 그대로 유지해 도시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격추당할 겁니다 선배님 돌아간다고 방법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머뭇거리면 산나비는 사라질 거야 저번처럼 니놈 때문에 또 산나비를 놓칠 수 없다 니놈 때문에 또 산나비를 놓칠 수 없다 당장 헬리, 헬기 돌리십쑤 어? 이대로면 추락한다며 마고로 항로 그대로 유지해 하지만 주장님 작전 용호가 발령됐다 모든 통제권은 나한테 있어 항로 그대로 유지해 알겠습니다 나 저렇게 한 대 맞았는데도 움직이네 파일럿! 작전 목표 지점까지 얼마나 남았지? 2km 정도 남았습니다 난 여기서 강화하겠다 해치 열어 그리고 넌 여기서 돌아간다 저, 준장님 지금 헬기가 시속 200km가 넘어 파일럿! 해치! 열어! 제, 죄송합니다 준장님 전 끝까지 벗어드려야 하겠습니다 파일럿! 내가 지금 살... 어? 뭐야 한 대 더 맞은건가? 어? 이거 처음에 나왔던 아빠! 해치까지 가는게 중요한게 아니야 왜? 이번엔 아빠 괜찮지 않았니? 아니었니? 그게 중요한게 아니야, 아빠 이건 그런게 아니라고 그러면? 뭐지? 살았어 팔참착 다시 금말이 위치 띄워 오 연결이 안되나봐 젠장 시작부터 단단히 꼬였군 뭐지? 아! 처음부터 맞아버렸네 위에는 안되는데 아! 올라갈 수 있구나 올라갈 수 있구나 아 저거 다오면 안되는건줄 알았다 오오오 오! 어지러워 오오 어지러워 어?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이거? 오 전력이 나갔어 아 여기가 피 채우는 덴가? 여긴 뭐야? 오 이것도 뭐야 이건 약간 이게 고치는 오우 뜨 뜨 뜨 뜨 뜨 왜 앞으로 땡겨지지 않은거지? 세임 포인트 아 여기 피 채우는 건 맞는 것 같고 이거는 천천히 하다보면 갈만한 어? 어 이쪽으로 가야되겠는데? 아아아아 안 닿을 줄 알았는데 닿아버렸어 안 닿을 줄 알았는데 닿아버렸어 거리 생각을 잘하라고 급하게 생각하지마 천천히 가 가자 가자 아아 다 왔어 또 다 왔어 아 또 다 왔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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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그거 어렵다 거리 길이 조절이라고 해야되나? 기술 혁신으로 불행한 노시 마고시 내려가는구나 어 폐쇄당이 있는데 폐쇄? 폐쇄 파쇄 강제로 열고 들어가는데? 방어 시스템 발동했네 오우 야 뭐야 쟤네를 다 죽이고 가야 되는 거겠지? 마구 특별시라고 잠깐만 이지하구만 이지하구만 처음은 맵이 좁아가지고 어 뭐야 쟤는? 보통이에요 보통이에요 보통 난이도에요 어려우면 낮출 거 같은데 일단은 해보는 중 우와 의외로 크네 도시가 하긴 300만 가까이 살고 있으면 그럴만하죠 아까 어떤 분이 부산이라 그랬잖아 쥐새끼 하나 분 정말 텅 비었어 올라가서 뺀거같은데? let go 그런 발언하면이 czyli 이게 뭐지 yeah Oh 내려가네 내려가는 거였구나 . 어디로 뭔가 했네 왜 내려가나 했네 쭈욱 올라가서 그냥 타고 올라가도 되겠는데 어우 잠깐만 너 더 내려와 덕타고 올라가게 내려와 주지 않겠니 아니 이 자식이 이 자식이 그냥 올라가는 거 자체로도 내려가나 봤네 아악 됐어 됐어 잡았으면 됐지 아 여기 있어도 맞는구나 아 나 저 매달리면 안 걸리는 줄 어디로 가야 돼? 아 위에 있네 아 위에 있네 우웅 타잉 아 위에 있네 아 위에 있네 파일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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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조절 거리 조절 거리 조절 좀 오 죽을뻔했네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게 대쉬를 써야되는데 내가 지금 대쉬가 대쉬를 잘 못쓰겠어 대쉬를 잘쓰면 달라질 것 같은데 어우 됐다 대쉬를 잘써야되는데 대쉬를 못쓰니까 자꾸 맞네 어 뭐야 저 로보트 로보트 나 따라와 계속 주인공 롱 롱 아 아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어휴 피가 차는 건가? 피 찼나? 다시 침착하게 날라가서 어 됐다 신체 시술 칼날뻔 칼날뻔 어디까지 가야돼? 헉 저게 뭐야 저게 뭐지? 칼날뻔 오와 아우 잠깐만 이게 뭐야 아야 아야 또 어딨어 아 또 어딨어 또 어딨어 아 그래도 좀 처맞긴 해도 할만하네요 조금 처맞긴 하지만 할만한데 수지 목욕탕 어디갔지? 어디갔지? 놓쳤어 잡았다 이 녀석 너 누구냐 왜 날 쫓아오는거지 살려주세요 말 못한다고 대충 얼버무릴 생각나라 날 로봇 날 로봇입니다 으악 살려줘 어 뭐야 금마리 어 뭐야 금마리가 네 주인인가 흠 좋아 난 금마리를 구추하러 온 군인이다 네 주인은 지금 어디있지 도와줘 도와줘 그러니까 안전부절 안전부절 유란 떨지마라 그냥 위치만 말해 여기여기 대충 여기쯤 이 근처군 누가 너더러 따라오라고 했지 대구가 주지 정신 사나우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와 대구가 주지 가자 좋지 츤데레긴 츤데레야 이러면서 딸을 키우던 아빠 아닌가 아홉 아홉 okay 아 아 아 아 아 가까이 오면 아하 너무 높이 뛰어서 다 버렸어 아하 또 높이 뛰어가지고 너무 각도를 너무 높게 하는 것도 좋진 않네 아이고 가만있으면 피가 찬다고? 아! 아! 아 확인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 자식들이 아 피 좀 확인하려고 했더니만 아 나 확인 좀 하려고 했더니 오! 오! 오 잠깐잠깐 아하! 아하! 살려주세요! 아 대쉬 대쉬 잊지 말라고 대쉬를 쓰라고 대쉬를 잠깐만 아하 이거 줄 너무 짧게 잡으면은 어렵네 전외 전문 줄 길이 그니까 그 점프 높이를 결정을 하는게 어렵네 아니 나 위해를 위해를 잡았는 음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헷갈렸나 보네 안잡아 안잡아 이렇게 짧게 잡아도 되는건가 아버님 이렇게 능력이 좋으면 아버님 이렇게 능력이 좋으면 아버님이 능력이 좋은데 컨트롤 하는 사람이 능력이 좋은데 뭐지? 꿀렁꿀렁 뭐지? 망토 입은 사람 보스인가? 뭐야 어어 죄송해줘야 되세요 앞으로 살려주세요 착한 살께요 앞으로 살려주세요 흐하 머리? 에헨 누구세요? 저 사람 맞아요 널 구하러 왔다 일어나 저저저를 구하러 왔다고요? 설마 군인 아저씨예요? 그래 혼자서 온거에요? 그래 그만 물어보고 일어나 다 당신네들이 당신네들이 분명 신변안전보장에 지나가 있잖아 운다 내가 분명 안간다고 했던데 괜찮다고 구역구역 걸고 와놓고 구하러 온다는게 꼴라 한명이에요 애초에 일단 유령도시에 던져놓을거였으면 차라리 사용을 시키지 내가 이래서 애국을 못해 애국이라고 읽어버렸네 진정해 그 신변안정 보장해주려고 내가 여기 온거다 진정하라고요?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눈만 마주치면 총겨놓는 미친 로봇들이 사이에 내 핑크치고 진정? 내가 머핀 이름이 머핀이야? 머핀 괜찮아? 고장난 곳은 없어? 이름도 귀엽네 아저씨가 머핀 데려온거에요? 그거 이름이 머핀인가? 알아서 따라오던데 그보다 금말이 지금 이럴 시간 없다 장난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장난? 제가 지금 장난치고 있는걸로 보여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죽음에 못하고 몇번이나 근데 아저씨 그런데 여기까지 어떻게 온거에요? 주변에 살인 로봇들 쫙 깔려있을텐데 걱정마라 다 처리했으니까 처리했다고요? 뭐를 아니 아니 어떻게 설마 부순건 아니죠? 제발 아니라고 해줘요 부숴어 모조리 다 뭐지? 아 망했다 무슨 문제 있나 문제가 있냐구요? 만져 그것도 아주아주아주 만져 로봇들을 건드리면 아 깜짝이야 진짜 몰랐네 아 저 깡통들 때문에 아니 아니에요 이곳에는 이거 바닥 아래에는 온다 그 그런건가보다 그 지렁이 있잖아 그 뭐라 그러지? 그 그 거기 그 영화 뭐지? 내가 보고나서 이 영화 진짜 지루하다 했던 그 영화 둔 둔? 둔인가? 그래 둔에서도 나오는 그 지렁이 도망쳐요 저번에 스피드로니 아우 아 나 정말 침착하게 아 제가 저거 만들기 참 아하 나 죽어요 나 죽어요 나 죽어요 나 올라가고 싶은데 아 대쉬 아 대쉬가 있지 아 자꾸 대쉬를 까먹네 아 대쉬 아 대쉬 아 대쉬 아 대쉬를 까먹어요 자꾸 잠깐만 올라가 올라가 아씨 도망가기도 모자른데 지금 와 이거 근데 피 차는거는 그나마 배운 편인데 와 이거 근데 저렇게 뚫어놓으면 내가 어떻게 가라는거야 아 죽었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처음 죽은거다 처음 죽은거 아니 이게 이게 맞는다고? 아니 저 지렁이가 쫓아온다는 생각하니까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조금만 버텨요 잠깐만 저쪽이야? 아닌데 안 열리는데? 이렇게 피 채워줬구요 여기 있으면 못나오지? 여기 있으면 못나오지? 끝난건가 미쳤어요? 그런 말 절대 하면 안되는거 안 끝나는거 몰라요 한국게임 아니랄까봐 플래그 사망 플래그 정말 취소해요 제발 진짜 왔잖아 도망쳐요 온 Transfer 의도 폰데를 떨어졌다고? 구천 무백 구십 구일째 무사고 오우 와 쩐다 이 여자애를 통해서 왠지 딸을 볼 것 같은데 도시의 청소구 여기 좀 더 비춰봐 그러니까 아저씨 말을 정리하자면 좀 더 위쪽 머피는 전등이 아니에요 아무튼 아저씨 말을 정리하자면 이거죠? 아저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도시에 왔다 맞아요? 결론이 어떻게 그렇게 되나 대충은 안다니까 이 도시의 네트워크 블랙아웃이 일어났지 그거 말고는요? 더 비루한가? 당연하죠! 이 도시 꼬락서니를 봐요 도시에 있는 모든 게 우리를 죽이려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닥은 죄다 박살나서 2만 볼트짜리 누전이 일어나고 있고요 2만 볼트야? 그나마 멀쩡한 바닥 아랜 800톤짜리 강철 지렁이가 돌아다니죠 안전재 뭘 놓고 그렇게 태평해요? 그리고 시민 300만 명이 증발하기도 했지 꼬마야 난 군인이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감정적으로 구는 건 문제 해결에 아무도 도움이 안 돼 너가 뭘 걱정하는지 안다 걱정할 필요 없어 정보만 넘겨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정보요? 그래 정보 너희 조사팀이 찾아낸 정보 아 그 정보 말인데요 사실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없어요 약간 살기 위해서 구라친 거 아니야? 어? 정보가 왜 없어? 구조신호에는 분명 정보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라도 안 하면 안 구하러 올까봐 그랬죠 맞네 그래 애초에 당신네들이 완전히 잘못 짚었어요 잘못 짚었다고? 그게 무슨 소리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해? 그러니까 네트워크 블랙아웃 있죠? 그건 단순히 도시 네트워크가 먹통이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결과일 뿐이죠 설명에 이 어? 아유 그만 그런 식으로 설명하라는 게 아니다 전문적인 설명은 나도 모른다고 그럼요 난 엔지니어가 아니야 결론만 얘기해 도시의 모든 데이터가 사라졌어요 아무런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고요 헉! 진짜 증발했네 조사팀을 몇 명 보내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말대로 말 그대로 텅 빈 도시니까요 모든 데이터가 다 지워졌다고? 네! 깨끗하게요 아... 돌겠고 좋아 금말이 이제 너는 이 도시에서 빠져나간다 네? 네 말이 사실이라면 넌 더 이상 이 도시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 위험하기만 할 뿐이다 아니 그래도 그럼 아저씨는요? 계획이 뭔데요? 이제부터 그걸 알아내야지 아저씨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 왔다 했죠? 그래 아저씨 제가 아저씨를 얼마나 믿어도 돼요? 지금 그걸 나한테 묻는 거냐? 아이고 괜히 귀찮게 해구 왜 아저씨 저 떨어져요 잡아주세요 이러면서 막 찡찡거리면서 쫓아다니는 거 아니야? 아 괜히 짐덩이 될 것 같은데 너 믿고 싶은 만큼 믿어 딱 하나 딱 하나 방법이 있어요 분명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낚시 좋아해요? 하늘을 가르치는 게 맞네 저건 뭐지? 이쁘게 생겼는데 이 거대하고 시끄러운 기계 지렁이의 정식 명칭은 집행명령이에요 이름 진짜 굴이죠? 아까 궁금해 하신 것 같은데 지렁이에 대해 설명이 나오네요 정확히는 지렁인가 아니라 이동형 거대 파쇄기예요 이동형 파쇄기 왜 파쇄기를 이동형으로 만든 거지? 건물을 빠르게 철거하려고 만든 거래요 아 한 번에 이렇게 왕 잡아먹고 거기서 다시 키우는 거구나 여기 마구 체아층은 워낙 재개발이 잦으니까요 중요한 건 도시를 이 꼴로 만든 테러리스트가 저 파쇄기를 손봤다는 거예요 오면 도시 바닥이 어떤 꼴인지 잘 봤죠? 어디를 어떻게 건드렸길래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게 되게 이쁘게 생겼다 대체 무슨 의도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미쳐버린 파쇄기가 도시 바닥을 전부 박살내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집요하게 몇 시간만 더 지나도 도시의 멀쩡한 바닥이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그건 확실히 이상하군 좋아 계획이 뭐지? 제 계획은 한마디로 낚시예요 들어봐요 첫째 크레인을 조작해서 갈고리를 바닥까지 내린다 여긴 이상할 정도로 크레인이 많으니까 위치는 어디든 괜찮아요 크레인 조작하는 건 제 전문 분야니까 저한테 맡기면 되고요 둘째 저 파쇄기가 갈고리를 물면 그대로 잡아당겨 땅 밖으로 꺼낸다 땅 밖으로 끌려나온 파쇄기는 자기 무게를 못 견디고 허리가 뜯겨나갈 거예요 그러면 끝! 여기서 게임 오버인 거죠 마지막 코어에 남아있는 블랙박스를 확인한다 블랙박스 안에는... 잠깐 기다려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네? 아! 와고 그룹에서 만든 코어에는 모든 걸 기록하는 블랙박스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 블랙박스에는 기록 기능만 있어서 내부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죠 그 말인 즉슨 블랙박스 안에 도시를 이렇게 만든 흔적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서부터 추적을 시작하면 돼요 불가능해 건물 철거용 파쇄기가 그깟 갈고리 하나 못 부술 것 같아? 맞아요! 갈고리는 그대로 찢겨져 나가겠죠? 일반적인 경우라면요 응?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자! 이게 집행명령이에요 원래대로라면 이 주둥이에 들어가는 순간 강철이든 뭐든 갈갈이 찢겨나가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거대한 몸뚱이의 동력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벅찰텐데 그 비결은 짠! 이 파쇄기에는 주둥이 그러니까 회전날에만 동력을 공급하는 파워가 따로 있어요 이 파워를 작동불룡으로 만든다면 갈고리를 분쇄하지 못하고 그대로 입에 낄 거예요 어하 약점이라는 거죠 저기가 약점이라는 거예요 저 파워가 그때 크레인 내로 칵! 잡아당겨서 땅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어때요? 완벽하죠? 예! 그림 귀엽다 그 파워는 어디에 있지? 입 안 해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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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말을 끝까지 들어요 제가 대책 하나 생각 안 했을까 봐요 결론만 말해 저 파쇄기는 주기적으로 정비소로 돌아가요 그때 파쇄기가 잠깐 온라인이 되거든요 그때 제가 파쇄기에 접속한 다음 파워에 과부하를 걸어서 망가뜨릴게요 접속? 어떻게? 지금 도시 네트워크가 전부 먹통된 거 아니었나? 외부망은 그렇죠 마고그룹 사내망은 몇몇 회선이 살아있어요 그쪽으로 우회해서 접근하면 돼요 우회한다고? 너 해커였군 해커라니요 정부 자산 취득 전문가라고 해주세요 약간 송소미 같은 그럼 그렇지 역시 해커였어 평범한 엔지니어를 이런 도시로 파견할 덕이 있나 파워를 망가뜨리는 건 확실할 수 있는 건가 그럼요 전문가한테 믿고 맡겨봐요 어떻게 파쇄기가 갈고리를 물리게 할 거지? 갈고리만 던진다고 물고기가 낚이겠어요? 떡밥이 있어야죠 나보고 믿기가 되라 믿기가 되라 내가 믿기가 되라 라는 소리죠 음 역시 좀 위험하죠?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어요 아니 이대로 간다 시간이 없어 어? 어? 진짜요? 아 좋아요 진짜 하겠다고 할 줄은 몰랐는데 오케이 삑삑삑 아까 한 차례 난동을 피웠으니 파쇄기는 지금 정비소로 돌아가 있을 거예요 이 근처 마구데트워크 허브가 있으니까 거기서 파쇄기를 해킹해볼게요 한번 해보자구요 한번 해보자구요 천천히 천천히 가는 게 중요합니다 밑에도 있어 보이는데? 밑에도 있지 않나? 아니네? 아니네? 없네? 있는 줄 알았더니 지쪽에도 있는 줄 알았어 지나가자고 안녕 아 저장 포인트네 이거 이제서야 깨닫다니 저장 포인트였어 저장 포인트인 거 확인했죠? 여러분 이게 저장 포인트입니다 제가 확인을 시켜주려고 그랬던 것 뿐이에요 저장 포인트를 확인시켜주기 위한 움직임이었을 뿐입니다 어 뭐야 이거 아 뭐야 아이고 아 버섯 저리가 뒤로 가야돼 아 됐다 이쪽인가? 어 얘네들이 있으면 더 빨리 올라가고 좋은데? 아야 껴어 이거 아이 강해되게 진짜 아이고 탁 올라가 오히려 적이 있는게 더 편하기도 한데? 아 시프트를 잘 안쓴다이보다 못쓰고 있어요 이게 머릿속에서 멀티가 안일어난다고 해야되나? 아 이쪽이지 멀티 부족이에요 멀티 부족 멀티 부족 멀티 부족 멀티 부족 아! 아! 으! 아! 으! 아! 으! 넌 좀 내려오는거 안되냐? 아 나 정말 더 내려와 더 내려와 더 내려와 정말 손에서 땀이 나가지고 왜이렇게 난 시프트가 잘 안쏘지 아아악 또 떨어졌어 갈고리가 있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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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손에서 땀이 너무 많이 나 왔나? 저긴가? 아! 은근히 빡센데? 어려운데? 여기서부터는 식은 죽 먹기죠 조금만 기다려요 저 파쇄기를 해킹할 수 있으면 그냥 바로 동력을 꺼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못할 건 없지만 그럼 파쇄기를 땅 밖으로 꺼낼 수 없잖아요 파쇄기 코어에 블랙박스가 필요한 거라서 그렇군 아저씨 저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아니 아저씨 뭐하는 사람이에요? 군인이라고 하셨는데 평범한 군인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 말은 모든 군인이 팔에 그런 걸 달고 다니진 않잖아요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극비 툭수부대 같은 거예요? 영화에 나오는 비밀 요원처럼? 편한 대로 생각해 그럼 아저씨도 신발 밑창에 숨겨놓... 그만 일에 집중해라 치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곳으로 보내졌나 네? 잘못이라뇨? 나란니라는 해커는 딱 한 종류뿐이야 감옥에 가는 대신 험한니라는 사람들 잘 아시네요? 맞아요 거래를 좀 했죠 무슨 잘못을 했냐면 아 진짜 민망하게 뭘 그런 걸 물어요 내 눈을 보고 얘기해 내 눈을 보고 얘기하라고 그냥 뭐 이것저것 다양하게 했어요 그 중에 제일 잘못한 게 뭔지 알아요? 경찰에 잡힌 거 여기서 나가면 평범하게 살아 잡힐 일 하지 말고 글쎄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뭐 네? 기회가 되면 저런 능력이면 군부대에서 일해도 되는 거 아니야? 국가 기밀 요원으로다 이게 뭐예요? 명함? 이 도시에서 빠져나가면 백대령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이걸 보여주면서 내가 전했다고 해 네 전과를 지워줄 거다 오 진심이에요? 그게 돼요? 믿던 말던 네 맘이다 여기는 아예 그거잖아 범죄자를 그냥 보낸 거니까 어? 어? 뭐야? 잠시만요 어? 뭐야? 아저씨 문제가 조금 생겼어요 뭐지? 대역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도시 데이터가 날아가면서 전상망 설정까지 싸그리 초기화가 된 거 같아요 설명해 아니 그냥 뭘 해야 할지만 말해 충돌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거하면 돼요 그러니까 충돌을 일으키는 중계기를 전부 끄면 되는 거죠 보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총 3곳에서 충돌했네요 위치 전송해 내가 다녀오마 저랑 나눠서 가요 아니 넌 여기서 대기한다 어? 왜 나눠서 가지? 네? 왜요? 위험하니까 에이 괜찮아요 제가 무슨 5살 애도 아니고 아까 5살 애처럼 벌벌 떨었던 게 누구였지 그때는 머핀이 없었을 때고요 지금 머핀이 있잖아요 전 괜찮아요 됐어 나 혼자 다녀온다 여기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 아 진짜 괜찮다고 몇 번을 말해요 제 앞가리면 제가 알아서 해요 제가 무슨 아저씨 딸이라도 돼요? 아저씨의 아픈 상처를 금말이 내 말 들어 자존심 세울 문제가 아니다 네 계획대로 가기로 한 이상 넌 민간인이 아니라 정보원이야 네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누가 단서를 추적하지? 내 판단을 믿어 알았어요 그렇게 무섭게 말할 것까진 없잖아요 채널 열어요 중계기 위치 전송해드릴게요 됐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채널로 연락할게요 그래 금방 다녀오마 스윗한 아버지 마고 건설은 물러가라 이거 잘 보이죠? 나 움직이고 있는데 군인이 아니랄까봐 개인차에 뭐가 이렇게 덕지덕지 아 함부로 해주고 다니지 마라 빨리 좀 나오지 어디 보자 중계기 위치 표시했대요 아 오케이 아 고맙다는 말은 됐어요 혹시나 까먹으셨을까 해서 아 아니 이게 어 잠시만요 아 아 슈퍼트 잊지 말라고 슈퍼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건가? 하나 파괴 저걸 푸시는게 맞나보다 저장 다음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 사는 곳이 없어요 다 상가들 밖에 없잖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아 아저씨 다 싸우고 얘기해줄래? 아이고 아저씨 아저씨 다 싸우고 얘기해줄래? 말거니까 아저씨야 집중을 못하잖니 아니 어 위로가야지 어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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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우우 어후우우 앞으로 가라니까 왜 딴 데 종지 이고 날냐 어후우 아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올라가지? 아 됐다 아 아 저쪽으로 올라가는건가? 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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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잠깐만 올라갈수있나요 올라갈수잇나요? 쓸데 없이 1대씩 맞아버리니까 잠깐만 닿는거였으면 닿는거였으면 나도 이렇게 안됐지 안닿는줄 알고 가만히 서있었는데 이게 무슨경우야 아 이게 닿네 이게 왜 닿아 근데 가게가 다 반복되네 아 방금권좀 괜찮았다 어 부시면 안되는건가 잠깐만 부시면 안되는건가 아 안돼 여기까지와서 죽을순없어 어 이렇게 해서 붙는건 안되나 아 됐다 어 뭐지 문좀 열어줘 아저씨 메말랐다는 얘기 듣죠 아저씨 너무 차가워 차단이 완료되었습니다 너무 시끄럽게 떠들면 아저씨가 차단하네 다시 다시 쏠거야 말거야 아 반대쪽 앞쪽만 인근이 쉬프트가 빡세네 앞쪽으로 밖에 뒤로 대시가 되는 이렇게 붙어야지만 대시가 되나보네 앞방향으로만 이렇게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만 돼있고 이렇게 뒤돌진 않나봐 뭐 어디갔어? 꼬마야 어디갔니? 금말이 아저씨 내가 분명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라고 했지 왜 말을 안듣고 멋대로 사라져 그게 무슨 소리에요 제가 분명 아저씨 채널로 잠깐 확인할게 있다고 차단을 했으니까 차단했으니까 제 메시지 못받았어요? 아니 설마 아저씨 통신 꺼둔거에요? 그보다 아저씨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빨리 이쪽으로 와봐요 빨리요 뭐지 처리는 다 한건가? 뭐야 뭐야 이게 이게 다 뭐지? 아까 아저씨 아까 아저씨 오기 전에 파쇄기 위치를 추적했거든요 그게 여기에요 여기가 바로 집행명령의 정비소에요 정비소?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내 말이요 누가 봐도 여긴 쓰레기 처리 시설이잖아요 근데 아저씨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마구 내부망을 좀 더 뒤져봤거든요 이 근처에 유독 화물 드론이 많죠? 그런데 이 도시에 있는 모든 화물들 최적 목적지가 바로 여기에요 그게 무슨 뜻이지? 모든 화물의 하역장이 바로 이 쓰레기장이라구요 그게 뭐? 하역장? 그럼 네 말은 모든 화물들이 이 쓰레기장에 버려진다고? 네 몇 번을 확인했어요 확실해요 물품이 들어오는건 다 버리나본데? 설마 이것도 제로의 일부인가 테러요? 테러요? 웬 테러? 아 아니에요 이건 마구 내부 그룹에서 찾아낸 거예요 애초에 모든 화물들이 이 쓰레기장으로 보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 도시 이 기업의 디폴트 설정이라고요 물자 지원을 안 받는다는 소린가? 이 도시는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네? 네가 말한 사실은 분명 이상하다 구린 이유가 분명 숨겨져 있겠지 하지만 그래서? 주변을 둘러봐라 쥐새끼 하나 없이 텅텅 빈 이 도시를 봐 난 마구실을 이렇게 만든 놈을 잡으러 여기에 온 게 아니다 아 여기에 온 거다 아니다라고 얘기해버렸네 잡으러 온 거다 이 도시에 무슨 비밀에 숨겨져 있든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이건 금말이 너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건 그렇긴 하지만 저게 뭐지? 위험해! 뭐야 떨어진다 누가 공격한 줄 모르겠네 아저씨 머핀 더 빨리 아저씨 정신 차려요 내 손 잡아요 잡았다 잡았다 머핀 조금만 더 힘을 해봐 으악 금말이 출력을 올리란 말이야 머핀 금말이 네? 침착하고 내 말 들어 이 아래에 뭐가 있지? 아 아래요? 그걸 왜 물어요? 난 올라갈 수 없어 니 드론은 날 끌어올릴 출력이 안돼 난 떨어진다 이 아래에 뭐가 있지? 대답해 네 파쇄기요 파쇄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화물트론? 저도 몰라요 이상하게 그런 걸 묻는 이유가 뭐예요 크레인은 이 아래까지 가동 가능한가 크레인요? 아 여기서 유인하려는 건가? 아저씨 설마 니 낚시 작전 기억하지? 계획은 그대로 간다 미쳤어요? 파쇄기 파원은 그대로라고요 갈고리가 박살날 거예요 언제나 방법은 있다 내려가서 파쇄기를 약화시킬 방법을 찾아보마 넌 그동안 크레인을 준비해 알겠나? 하지만 금말이 정신 똑바로 차려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대답해 대답해 네 좋아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절대 노출된 공간에 있지마 아저씨 아저씨 안녕 정신 채널 열어요 좋았어 좋았어 효과까지 오고야 다 보물들 밖에 없는데 발견했다 설마 여기서 싸우는 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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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려있는거 조절을 하기 개어렸네 다른 효과만 없으면 오우 잠깐만 저건 뭐야? 유인을 해야되나? 유인을 해야되나? 아 유인을 하는건가? 어떻게 하는거지 모르겠네 유인하는거 맞는거 같애 맞다 아 죽어버렸네 아 아 이게 뭐라고 해야되지? 뭐해 자꾸 받는거야? 아 아 아 아까랑 다른 공격이잖아 친구야 아깐 이런 공격 없었잖아 아 아 다시 다시 집중 집중 아니구 아 아 반대쪽이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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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에? 뭐야? 뭔데? 난이도가 더 높아졌나 봐 아야 아하 침착해 침착해 어 걸렸다 이걸 이대로? 뭐야 뭐지? 아저씨 이거 안 뛰어 아직 못해요 난 어떻게 하는거지? 뭐지? 어떻게 하려고? 그걸 입으로 집어넣으려는건가? 아샹 전말이 신호를 끌어올려 뭐라는거에요? 덕지 부리지마요 전말 말고 준비해 뭐지? 소 Rohi 에구 누르면 되나? 야야야야야 x2 야야야야 응 야야 뭐하고 있는거지 이게 뭐지? 뜯었다! 뜯겼다! 낚시 성공 대박 해치웠다 아저씨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보고도 믿기지 않네요 이걸 어떡해 아무튼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솔직히 아까 진짜 쫄렸다고요 일 잘못되는 줄 알고 걱정했나 뭐래? 아저씨 걱정은 내가 왜 해요? 이상한 소리 말고 전리품이나 챙기자구요 난 이 순간이 제일 좋더라 짜잔! 하하 빵빵 짜잔! 주접 그만 떨고 빨리해라 재미없게 오! 와 대박! 이게 뭐야? 뭐지? 설마 이 고생을 했는데 블랙박스 없다는 소리만 해라 블랙박스? 블랙박스? 그건 이제 잊어버려요 더 좋은 걸 찾았으니까 마구 그룹 골든키 뭐야 이게 어? 뭐야? 뭐예요? 타요! 저걸 꺼내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나? 마구 그룹 내부로 들어가는 건가? 어? 뭐야? 그거 알아 아빠? 티라노사우루스는 아기 때 몸이 깃털로 덮여있었대 난 그거 싫어 그래? 아빠는 딸이 티라노를 좋아하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티라노사우루스가 싫다는 게 아니라 깃털 티라노가 싫다는 거야 그건 완전 큰 새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치? 난 새가 싫어 새들은 너무 높이 날아다닌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니 아빠도 새가 싫어지는걸? 근데 아빠 이게 사실일 수도 있어 티라노의 울음소리는 비둘기랑 비슷할 거라는 가설도 있거든 에? 그거 참 유용한 정보구나 근데 딸 아빠 언제까지 이 모자 쓰고 있어야 해? 그림 그리느라 포즈 잡아주는 거야 아빠 얼마나 스윗하니 딸이랑 너무 잘 놀아주지 않니? 아빠 움직이면 안 돼 모델이 움직이면 안 좋아 다정한 남자 좋지 아빠 혹시 그 모자 마음에 안 들어? 선생님이 잘 만들었다고 완전 칭찬한 건데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너무 잘 만들었는데 그냥 좀 버석거리는구나 버석버석버석 이거 가장 행복한 순간을 그려오는 거 아빠의 영웅적인 모습을 그리고 싶었나보네 난 아빠를 같이 아저씨 약간 딸과의 생각으로 음? 왜 갑자기 멀뚱히 서있고 그래요 혹시 제가 또 이해하기 어렵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라도 했나? 여긴 어디지? 헐 아저씨 진짜 나빴다 지금까지 사람 떠들게 해두고 멍때린 거예요? 아 미안하다 잠깐 생각할 게 있어서 다시 말해줄 수 있겠나 세 번째는 없으니까 잘 들어요 여긴 마구건설 지하에 있는 김엘시설이에요 여기서 마구건설 대표이사실로 직통으로 갈 수 있죠 거기서 이 도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낼 거예요 좋아 그럼 뭘 뜸 들이고 있지? 와 이 아저씨 진짜 한 개도 안 들었네 저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고 있었잖아요 뭐가? 저기 저 뒤에 오 뭐야 한 마리가 아니네? 이래도 이 도시가 뭘 숨기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저거 전부 작동하는 건가 그건 모르죠 저희가 하나 부숬으니까 하나 새로 작동할지도 아 이게 하나가 고장나면 하나가 돌아가고 이런 시스템인가 대체 뭐 때문에 이런 기계가 이렇게 많이 필요했을까요? 이런 거대한 시설까지 만들어가면서까지? 금말이 우리 해야 할 일만 하면 그만이야 관심 꾸고 대표이사실로 안내해 내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가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요? 그게 왜 궁금하지? 내일의 신경 꺼라 저는 뭐 질문도 못해요? 아 잠시 아 잠시만요 잠깐만요 대화하기 싫게 만드는 아주 그냥 왜 안 궁금해하는 건데요? 뭐를? 뭐를? 여기 뭐가 또 있어요? 당연히 이 구린내에 풀풀나는 수상한 도시지 이 도시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하지 않냐고요 그래야 하나 아저씨가 이 도시에 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지? 할 말이 있으면 똑바로 해라 아 됐어요 내가 뭔 얘기를 해요 착 들면 열리네 약간 변신할 때 변신하는 것처럼 카드를 드니까 열리네 근데 아저씨 저희 꽤 손발이 잘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무슨 의도지? 아 의도라니요 그냥 제 말은 뭐랄까 세상엔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고 마침 제 능력이 꽤 쓸만하달까? 뭐 그런 뜻이죠 따라올 생각하지 마라 왜요? 왜냐고? 그건 오히려 내가 묻고 싶군 난 분명히 네 전과를 없앨 기회를 줬어 그런데도 왜 날 따라오려고 하는 거지? 위험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거야 아저씨가 걱정되니까 그렇죠? 말하기 싫으면 하지마 별로 관심도 없으니까 따라올 생각 말고 정보 넘긴 다음 바로 이 도시에서 나가라 에? 그런 게 어딨어요? 금말이 너랑 협상할 생각 없다 아저씨는 뭐가 문제예요? 문제? 그렇잖아요 지금 아저씨 되게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아무리 이게 임무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니잖아요 아저씨는 좀 더 맹목적이라고 해야 할까? 꼭 무언가에 집착하는 사람처럼 귀여워 어? 아니 누구 닮았는데? 아니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인가 그니까요 일론 머스크랑 똑같이 생겼는데 뭐야 일론 머스크가 기업 수장이었어? 마고 그룹 수장이었어? 아 마고 건설 대표이사 나일론 일론 머스크가 나일론이 됐네 제가 관상 이런 거 참 싫어하는데 이 사람 관상을 보아하니 사람 여럿 힘들게 했을 것 같네요 니가 그런 말 해도 되는 거냐? 무슨 의미? 무슨 뜻이죠? 그런가 봐요 코인으로 망했네 아 이 도시가 왜 이렇게 됐나 했더니 코인 투자로 망했구나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사님 원래 저렇게 화려한 도시였어? 금말이 여기 놀러 온 거 아니다 저도 알거든요 나한테 봐봐라 진짜 이런 해킹 기술은 어디서 배웠나 해킹이 아니라 정보 자산 취득이라도 자꾸 그러네 누가 들으면 오해한다고요 진짜 그리고 이건 골든키 통해 하는 거라 완전 합법이거든요 누가 뭐라고 했나 알았으니까 그 정보 취득인지 뭔지 빨리 해봐 마고 마고 기밀 채널 따란 운산 보안 체계를 적용한 마고 채널은 외부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내가 아저씨 붙잡고 뭐하고 있냐 이걸 통해 도시 모든 곳에 접근할 수 있어요 당연히 블랙박스도요 여기에는 어 뭐야 이게 무슨 문제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까지 왔는데 또 아무것도 없다고 설마 아닐 거야 설마 진짜로 아무리 막 나간다지만 정말로 블랙박스는 블랙박스 안에 있는 데이터는 못 건든다며 그것도 진작부터 업데이트가 끊겼어요 뭘 숨기려는 거야 미치겠군 다른 방법은 없나 VIP용 핫라인이 살아있긴 한데 동기화 내용이 한 건 있습니다 어? 뭐지? 뭐야 이건? 해석해 금말이 아 좀 있어봐요 데이터 대부분이 깨졌다구요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 아 보자 산나비 또 세 글자 뭐라고? 어디까지 봤어? 네? 어디까지 봤냐고 산나비에 대해 어디까지 봤냐고 하시면 거의 못 봤죠 똑바로 말해 진짜예요 읽기도 전에 아저씨가 잡아당겼잖아요 왜 그래요? 산나비가 뭔데 그래요?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설명을 좀 해줘요 금말이 잘 들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산나비와 엮여선 안 돼 그것들과 엮이면 그때부터 넌 살아있는 송장이 된다 너가 뭘 하든 어디에 숨든 그것들은 널 찾아내서 죽일 거야 살아있는 송장이라니 그게 무슨 촌스러운 농담이에요 안 어울리게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예요? 진심이냐고? 도시에 이 사단이 난 걸 보고도 아직도 모르겠나 산나비가 대체 뭐길래 내 말에 아직도 이해 못했나 보군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럼 아저씨는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데요? 아저씨는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데요? 뭐야? 모든 이사님들께 알립니다 회사 보안이 완전히 무력화됨에 따라 최종 해결 프로토콜이 발동되었습니다 모든 VIP는 즉시 매뉴얼에 따라 모든 개인 데이터를 말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헐 이 회사에 다니면 자살도 해야 돼? 너무 무서운 기업이네 뭘 숨기고 있길래 퇴사를 못하잖아 한 번 들어오면 퇴사를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만큼의 돈은 많이 벌었겠지만 야 이건 근데 좀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최종 해결 프로토콜? 놔봐요 금말이 아 왜요? 이것도 읽으면 안 돼요? 최종 해결 프로토콜 회사 보안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시나리오 모든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회사와 도시의 모든 데이터를 말소합니다 그리고 어? 도시 중앙 핵 분열로 융해시키기 시작한다? 에이? 도시... 뭐야? 핵을 핵을 개방한다는 건가? 아저씨 좀 멈춰봐요 아 진짜 좀 혼자서 뭘 어쩌려고요 아저씨 금말이 분명히 여기 떠나라고 했을 텐데 방금 못 들었어요? 핵 발전소를 터뜨린다잖아요 자폭 기능이 있는 미친 도시에서 혼자 뭘 어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장 여기를 떠나라고 하는 거다 저도 따라갈게요 아까 봤잖아요 저 꽤 도움 된다고요 도움? 무슨 도움? 그깟 고철 지렁이 잡는 거? 제가 뭘 더 할 수 있는지 알면 놀랄걸요? 당장 마고시를 떠나라 도시 전체가 거대한 핵폭탄으로 변하기 전에 폭발 전에 빠져나오면 돼요 둘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것 없어요 금말이 죽을 수도 있다 얼마나 대단한 목숨이라고 아쉬워할 것 같아요 약간 저 금말이 주인공병 있네 알지? 주인공들을 보면 항상 긍정적으로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할 건 없다고요 우리 같이 살아서 나가요 이거잖아 이젠 정말 궁금하군 왜 갑자기 이렇게 용감해졌지 의외로 저런 스타일 빌런인데 좀 귀찮게 하거든 살아보겠다고 거짓 구출 신호까지 보내지 않았나? 여기까지 오면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이게 제 전과를 지어준다 했죠? 그 다음엔요? 방금 뭐야? 버린 거 아니지? 아저씨는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금말이 아 자꾸 금말이 금말이 하니까 배고파 죽겠네 아 배고픈데 안 그래도 지금 살짝 배고픈데 아 금말이 느낌이 와요 이게 제 마지막 기회라는 느낌이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제발 제 남은 인생 아저씨한테 배팅할게요 안 돼 산나비 듣고 있는 거 다 알아 너희들이 실수한 게 있어 어디든지 알아 도시 최상층 너희 지금 마구 최상층에 있어 너희를 반드시 찾아낼 거야 미쳤어? 내 말 뭘로 들었나? 니가 뭔 짓을 한 건지 알아? 있잖아요 저 사실 아까 그 내용 다 봤어요 알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저도 살아있는 송장인 거죠? 옆에 동그라미 표시가 없으면 알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같은 배를 탔다 이렇게 우리는 한 배를 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네 위치를 안다고 장땡이 아니에요 산나비인지 뭔지 아는 것들이 거기서 기다려준대요? 산나비를 추적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아저씨 팔뚝이 부서지는 거 잘지 몰라도 정보 찾는 건 제가 전문이에요 알아요? 그리고 이 전 이 도시에 대해 공부하고 왔다고요 아저씨는 이 도시에 와본 적 있어요? 없죠? 도시가 폭발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아저씨를 도와줄 전문가가 필요할 거라고요 내 말 들려요? 듣고 있는 거 맞아요? 아저씨 내 목숨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목소리 좀 낮춰라 귀청 떨어지겠다 금말이 네 꿍꿍이속이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둬야겠다 난 지금 작전을 수행 중이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나? 무슨 일이 있어도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요? 한 번 딱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동료로서 네 셀모를 보여라 오 아 물론이죠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반드시 지킬 것을 약속해라 뭔데요? 내 지시를 따라라 특히 네 멋대로 행동하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알겠나 혹시 약간의 자율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시건방 떠는 것도 금지다 그럼 조건이 두 가지 아니에요? 알았어요 약속할게요 벌써부터 팔자에도 군대 온 것 같네 뭐 어쨌든 한 배를 탄 기념으로 하이파이브 한 번 할까요? 산나비는 마구 최상층에 있다고 했지 거기로 어떻게 갈 수 있나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니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여도 상관없으니 빨리 말해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요 바로 기차를 통해서 가는 방법 기차? 최상층으로 가는데 기차를? 마구시는 기차가 수직으로 다니거든요 도시가 위아래로 엄청나게 넓어가지고 기차가 이렇게 다니나 봐 수직으로? 좋아 그럼 그 기차는 어디서 탈 수 있지? 이 대피로를 거꾸로 따라가면 마구 상업지구가 나와요 바로 거기서 기차를 탈 수 있어요 좋아 이해했다 바로 출발한다 좋아요 가보자고요 오 대피소 오 대피소 대피소 모양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거지 아 여긴 안 되는구나 얍 올라가는 것 같았어 이것도 뭐야 비상공? 주인 보살 뭐야 주인 보살 뭐야 오 오 오 뭐야 부서지는 거였어? 다시 생기나? 다시 생기네 저장 저장 어 뭐지? 진입금지 진입금지 아까부터 거슬렸는데 이 붉은 공간은 대체 뭐지? 이거요? 딱 보면 느낌 오지 않아요?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예요 나도 글씨 읽을 줄 알아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물은 거다 어떻게 되냐면 들어가 보면 되지 않을까? 별일 없어요 별일 없다고? 네 로봇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정말 믿어도 되나? 하 참 제 말 못 믿어요? 되게 자존심 상하고 그러네 정 못 믿겠으면 제가 직접 보여줄게요 잘 봐요 자 이제 진짜 진짜 보여줄게요 거봐요 멀쩡하잖아요 앞으로 전문가에게 의심하기 없기예요 장난하나 뭐야 이쯤 와서 묻는 것도 좀 이상한데 아저씨 몸에 인간인 부분이 얼마나 남았어요? 아 기계만 인식하나 보다 쟤는 사람이니까 안 걸리는 건데 기계만 인식하나 보다 그걸 왜 묻지? 여기서는 신체 출력이 일정 이상이면 유격 시스템이 작동하거든요 아 아저씨가 센가 보네 역시 주인공은 강아지 아 아니 진짜 웬만하면 다 통과하거든요 진짜로 이 팔을 보고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건가 아 죄송해요 아저씨 증강신체가 그 정도로 출력이 높을 줄 몰랐어요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꼭 먼저 말해라 그럼 여기를 어떻게 통과하지? 위험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음 이 요격 시스템은 도시관리 체계에서 운영 중이네요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벌써 주어지라고 하기엔 다른 사람들이 쉽게 포기할 때 저 같은 진짜 전문가는 발로 뛰어서 해결책을 찾아내죠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여길 넘어갈 방법을 찾아볼게요 컨트롤 패널을 찾았어요 금방 해결하시니까 좀 기다려 아이야 아야 헉 뭐야 아 조병 전원이구나 왜 버튼을 써놓질 않는데 이건 뭐지? 생명유지 시스템 비활성화 모든 인원 시설에서 즉시 리타하길 바랍니다 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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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가운데 빨간 버튼 누르지 말고 이것저것 다 눌러본다 오! 오! 이야! 놀래라! 어떻게 넘어왔어요? 놀래라! 저게 뭔가 했네 오! 이건 물자 수송 라인인가? 아 맞네 이거랑 딱 붙어있으면 신호를 감출 수 있겠네요 물론 당연히 알고 있었죠 저는 전문가니까요 한 번만 봐주마 어서 가자 개꿀이네 가자 가자 스 와 잠깐만 어떻게 가야되냐 저기 아우 아우 잠시만 아우 됐다 아우 정신이 번쩍 뜨네 여기로 통과하고 이렇게 으아우 짜자자자 오우 오우 빡세다 빡세 오우 여기가 맞을라나? 올라가면 되겠네 오우 오우 이쪽으로 가면 집게가 이게 어떻게 가려지네 오우 길다 오우 오우 우와 인생은 아름다워 삼거리상회 우와 조선글타자기 와 여기 뭐야 바로 여기가 마고시의 중심이자 심장 마천루의 바다 자본주의의 꽃이자 가능성의 메카 죄악의 도시이자 가장 화려한 도시 저세상 활락감 마구 상업지구 예전부터 꼭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게 될 줄이야 별세계군 하늘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야 여기 또 다른 별명이 해가 뜨지 않는 도시예요 건물들이 뒤덮고 있어서 햇빛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여어 오우 이상하군 뭐가요? 이곳에도 아무도 없어 그건 아까 최하층에서도 그랬잖아요 새삼스러울 게 있어요? 최하층과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 사람들이 사라지기 위해선 어딘가로 이동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해 그리고 이 정도 규모의 번화가라면 틀림없이 사람들 또한 많았겠지 자이던 타이던 간에 그 사람들이 동시에 이 도시에서 빠져나오려고 했다면 피시 아주 큰 혼란이 뒤따랐을 거다 주위를 둘러봐라 이곳은 지나치게 멀쩡하군 사람들이 일시에 증발한 게 아니라면 여긴 분명 이상해 그건 그렇네요 이것도 그 산나비 짓일까요? 산나비를 찾아내면 알게 되겠지 참 금말이 혹시 이 근처에 암시장이 있나 암시장? 거긴 왜요? 부활 부품이 있다 보자 아 다행히 산업단지 아래에 하나 있네요 이 근처에요 다행이군 거길 먼저 들리도록 하지 알겠어요 생명체는 그래도 있네 비둘기라는 생명체가 있어 역시 어디서든 잘 사는 비둘기 사람들이 없는데 아 이 구린 돈냄새 뭐랄까 그린듯한 암시장이네요 아 이게 뭐야? 마하 고슴도치 한정판 피규어잖아 녹색옷의 전설에 나오는 초악궁 방패도 있어 아 녹색옷의 전설 젤다의 전설이죠 저 저 저 고슴도치는 뭐야 부어부로는 백왕궁 아 부어부로는 백왕궁을 하는 버섯제궁 용병모자 슈퍼마리오 우리 마리오죠 아 소닉인가보다 조선제일검 1대1 스케일 굿즈는 짭이네 그래도 퀄리티 좋아 이게 뭐야 무선제일검 짭이래 짭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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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최고 최고 우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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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아서 좋네 애가 무식 기억변환 기억을 변환할 수도 있네 주문제작 운용군수 우리아이 영양간지 아동서정 애기옷을 여기서 팔아? 아무도 없을텐데 어 부품을 그냥 꼈어 찾아서 뭐야 엔지니어도 없이? 아빠 생일 축하해 기억 변환이 있으니까 딸 어 어 또 슬픈 얘기가 뭐야 이게 괴도 다녀감 선물을 돌려받고 싶다면 뒷동산으로 오시오 어 귀여워 딸이 공룡을 참 좋아하나보다 표시가 저쪽으로 돼있네 와 딸이 정말 열심히 꾸며놨는데 풍선이 몇개나 아 아 아 아 어 아 길이 조절이 너무 불편한거야 지나가는 기술이 있네 딸은 도대체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간거지 지금 한건 아빠도 올라가기 힘들어 하는데 생일 축하해 아빠 생일이라서 딸이 준비한거잖아 아 귀여워 아빠 생일 축하해 파파 해피 벌스데이 이거 봐 이 케이크 내가 직접 만들었어 분명 맛있을거야 왜냐 내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딸 여기 빵집 로고도 마저 지웠어야지 아빠 내가 봤을때 아빠 대화하는 것만 봐도 느껴지잖아요 T야 T T 성향 아빠와 F 성향 딸 아빠 T야 T MBTI T 아 참 모른척 해줘야지 적어도 초는 내가 예쁘게 꽂았어 정말 아빠 중요한건 마음이라고 사소한걸 신경쓰지마 셋하면 같이 초 끄는거야 알겠지? 하나 둘 셋 어 어 어 슬퍼 쟤는 정신이 나가네 아직도 모르겠는가 난 얄량한 정이 따위에 아무 관심 없다 삐용 모든 것은 명백하지 마치 영과일처럼 넌 잘못을 저질렀고 따라서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딸과 성격이 비슷하네 금마리가 나한테 무슨 반응을 기대한거지 이거 몰라요? 엄청 유명한 매니저 나요 저 뭐야? 해커부사 사이퍼 해커부사라고 네 네오데이터 블레이드로 무장한 고고한 무사 방금 제 대사는 애니메이션 랄랄랄랄랄랄랄랄 밝기 마칠 600만원의 중간에선 너는 절대 스포일러는 하지 않을게요 직접 봐요 그러게요 더 쿠네 네 취향을 존중하마 이제 그만 가야해 그 장난감을 내려놓고 따라와라 전부 장난감은 아니거든요 이 칼 정상 작동하는 회로 침투 장치가 내장된 진짜 해킹 도구라고요 워낙 쥐잡듯이 규제하니 애니메이션 굿즈 속에 섞어서 밀매하는 물건이에요 오 그런 것도 있구나 근데 아저씨 거기서 뭐하고 있었어요? 기억 편안? 이런 거에 관심 있어요? 사실 저도 옛날에 기억 장난질을 몇 번 손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 가짜인 게 티가 나더라고요 웬만하면 하지 말아요 이딴 걸 해본 적이 있다고? 해인되려고 작정했나? 아니 뭐래? 아저씨가 보고 있었으면서 누굴 중독자로 하시나 이거 왜 보고 있었어요? 아저씨 딸 무슨 일 있어요? 이만 가자 아저씨한테 딸이란 단어가 금지라고 잠깐 멈춰 어? 귀돌기? 총에 맞았군 아니 총으로 다져놨다고 해도 되겠어 헉! 그렇게 잔인하네 이 로봇은 뭐지? 눈 커진 거 봐 금말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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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워커라는 로봇인데요 워커? 네! 마고시 전용 자동화 노동자 마고시 곳곳에서 온갖 노동을 도맡아하는 로봇 일꾼이에요 일꾼이라고 불쌍해 일꾼이 무슨 이유로 벌집이 되어 있지? 저도 몰라요 저도 여기 처음 온 거잖아요 알았다 무장한 적들이 있는 모양이니 주의하며 전진한다 저 비둘기가 혹시 산나비의 전령인 그런 건 아니겠지 비둘기 수상한데 아! 아니 올라가려고 했는데 아! 아! 이런 지 맘대로 움직이니까 어! 빨리 눌러야 되겠어 빨리 눌러야지 안 걸으면 안 되겠어 아! 뭐야! 한 바퀴를 도네 오우씨 오우! 어디로 가야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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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는 거지? 위로 가는 게 맞나? 아! 아이씨! 어차피 안 되잖아 어잉? 아까 피욕 있었어요? 길이 어디야? 이쪽이 아닌가? 아 이쪽 맞는데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지? 그냥 올라가 피 차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지 아야야야야 눕궁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한 대 더 맞으면 죽는데 됐다 어! 피 왜 이렇게 금방 차? 피 진짜 금방 찬다 아! 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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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필ял 아! 아! 아 아! 아!ㅏ.... 피가 이렇게 차는거면 맞으면 사라는 소리 맞아 진짜 솔직히 아 이거 나오고 나니까 또 쉬프트 쓰는걸 까먹어 뭐지? 설마 피지컬? 뭘까? 뭐지 이거? 그냥 타고 가는건가? 뭐지? 저거 왜 놀르라고 되어있는가? 아! 방향을 바꾸는거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아하 잠깐만 아하 잠깐만 내려와 내려와 내려오라고 난 아무 손도 못쓰고 죽었는데? 아 이거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뭐야? 내려오질 못하잖아 이게 도대체 무슨경우야? 아하 오우 시크랩 다행히 해놓고 가야돼 다시 가자 타이밍을 어떻게 봐야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터져버리네 일단 이 아우 지하 잠깐 모서리는 조금 지금 뭐야 몬스터 있다 저건 또 뭐지 흠흠 저건 상업지구 치안유지대네요 치안유지대 경찰인가 경찰은 아니고 비슷한거라고 할까요 비슷한? 똑바로 설명해라 마오시는 완전 자치도시잖아요 국가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 대신 치안유지를 하는 무력조직이라는거에요 한마디로 마고그룹 소속 자동화 전투 안드로이드에요 치안유지라고 무장수준을 보면 당장 전쟁터에 던져놔도 될거 같은데 저것좀봐요 워커 불쌍한 워커 헉 헉 헉 헉 헉 헉 헉 저것들이 범인이었군 헉 헉 저건 단순히 파괴하는 수준이 아니야 꼭 두번 다시 작동할 수 없도록 폐기처분이라도 하는거 같군 아까 막 고위직도 막 자살하라 그랬잖아요 자결하라고 그것때문에 저사람들도 죽이는거 아닐까 로봇 방범대가 일꾼들을 폐기한다 심작가는점이 있나 흠흠 금말이 아 네? 아 네 뭐라고 하셨어요? 헉 얍 정신 똑바로 차려라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거같은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anga 헉 헉 헉 흠흠흠흠 흠흠흠 와 유성 라디오 뭐야 와 근데 여긴 비둘기가 뭐 이렇게 많아? 마고시가 비둘기 천공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네요 댕댕 랜드 전 비둘기가 싫어요 병균만치 더럽지 아무데나 똥싸 지르지 눈 짓고 찾아봐도 이쁜구석이 없다니까 너 이 자식 비둘기 욕하지 마라 뭐 뭐야 저리가 쳐다보면 뭐 어쩔건데 비둘기 새끼들 비둘기 욕한다고 공격받았어 그걸로 심각하네 와 이거 옛날 거 어 아 잠깐 다시 다시 아 그냥 빨리 올라가는게 나을래 둘째는氏 오오오오오오오옹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우씨 맞을뻔했네 어디로 올라가야 되나요 이쪽이군요 길 찾는 것도 은근히 어려운 것 같은데 아 맞군요 깜짝이야 갑자기 떨어져서 깜짝 놀랐네 아야야야 아우 와우 됐나? 오케이 미안하다니까 비둘기한테 비둘기한테 제대로 공격당하는데 아우 올라가라고 오우 오우 됐다 잠깐만 아우 안돼 안돼 잠깐만 잠깐만 오우씨 됐다 으흠 오케이 얘는 어디까지 날아간거니 얘는 어디까지 날아간거니 아이고 어디까지 간거야 본마린 오우 시클하나 봐야네 안 맞겠지? 오케이 오케이 오우 이제 안맞아야될거 내내 잘 오다가 꼭 이럴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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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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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 다시 다시 돌아가야되는건가 아 아 잠깐만 아닌데 다시 갈수있는거 아닐까 뭐지 하하 왜 자꾸 천장으로 가면 되는거지 떨어지면 안되는거같은데 갈수있었네요 하하 갈수있는거리였네 하 뭐요 그런 눈으로 보지마요 하찮고만 비둘기 따위에게 공격당하다니 금말이 하찮은 존재였어 오? 보스인가? 쟤 뭐지? 범을 들고 있는데 뭐야 귀엽게 생겼어 저건 또 무슨 저스티스? 아이 금말이 진짜 저스티스에요? 진짜로 진짜로 호석뿌레가 아니고 아 어떡해 저 어릴때부터 진짜 진짜 언니 팬이었어요 아 아 여자야? 아 진짜 어떡해 언니 저랑 사진 한번 찍어줄 수 있어요? 하 하 굿 그래 찍어주마 하 하 나도 체크 체크 하 하 언니 팬이에요 금말이 흠 흠 흠 아 컨셉 아니에요? 말을 못하는 건가? 설마 진짜? 버스를 그만하고 내 뒤로 와 흠 흠 흠 흠 흠 그냥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흠 지켜보고 있습니다 흠 흠 흠 지켜보고 있다고? 진짜 아저씨 저스티스를 몰라요? 전국을 떠두며 사람들을 구하는 떠돌이 용병 저스티스 저 사람이 구한 사람이 몇 명이고 해결한 문제가 몇 갠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있던 사람인데 이 도시와 관계가 있을 리가 없어요 아까부터 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나도 저자가 누군지 안다 문제가 뭔지 모르겠나 시민 전부가 증발한 도시에 더 자만 멀쩡히 돌아다니고 있어 그런데도 이 도시에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치 유일한 사람이지 그..그건 아 혹시 저스티스도 이곳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거 아닐까요? 마고시의 일은 극비사항이다 민간인이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아니야 그리고 저자가 타고 있는 보행수트 3등급 은폐 기능이 달린 군용사항이다 영웅놀이를 하는 개인이 입수하는 건 오 금말이 저자를 추적할 수 있나 불가능해요 정말이에요 생각해봐요 저 정체불명의 떠돌이 용병을 추적하려던 사람이 어디 한둘이었겠어요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뭐 그렇다면 저자는 있기로 한다 우리의 목표는 산나비를 쫓는 거니까 출발하자 뭐지? 정체가 뭐야 그치 반대편으로 가야되 는구나 난 위에 또 있는 줄 알았네 난 반대편에도 있는 줄 알았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줄 알았어 잘못된 선택에 방금 뭐지? 왜 부셔지지? 방금 왜 부셔진 거지? 아하 잠시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저스티스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뭐지? 왜 저렇게 지켜보고 있냐고 있지? 아하 스페이스바 누르지 말라고 아 잠시만 잠시만요 다시 아 왜 스페이스바를 누르냐고 이 친구야 아 씨 나 미치겠네 아 왜 또 미치겠네 손가락 아 씨 아 스페이스바를 거의 뭐 습관적으로 누르다보니까 이런 지켜보고 아하 한 번이면 돼 한 번이면 돼 한 번이면 돼 괜찮겠어 그냥 찰거야 뭔데? 아 뭔데? 어디서 쏘는거야? 아 어디서 쏘는거야? 아 아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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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안녕 다시 오겠지? 아 그렇지 아 위에 붙어야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씨 아니 방금 분명히 붙었는데 왜 죽었지? 왜 죽었지? 아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되잖아 아 안돼 에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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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꾸 죽고 나면 몬스터도 사라지니? 아 자존심 상하는데 왜 아 아 자존심 상해도 된다 자존심 상해도 된다 자존심 상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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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존심 상해도 되지 뭘 니가 어 어 뭘 뭘 그런거라고 자존심 상해도 되지 오 오 오 아 이게 맞네 이게 모서리에서 맞아버리네 아 아 아 아 여기서 어떻게 가는거야?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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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라고 아이 아니 오른쪽으로 가야되는데 애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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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토리에 어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 난 왜 자꾸 클릭을 꾹 눌러야 되는데 한번만 클릭을 하지 한번만 클릭을 하면 안되는데 자꾸 아씨 일로가자 이렇게 쳐맞을거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아 아씨 아 나 왜이러지 아씨 아칸은 안이랬잖아 왜이래 집중해 집중 뭐하자는거야 다시 안오나 타이밍을 놓쳤지 뭐야 아 벽에다가 썼는데 왜 그쪽으로 딸려갔는데 아 다시 왼쪽에 있어 왼쪽 내려와 내려와 제발 내려오라고 아 이씨 이씨 거지같은 놈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내려오.. 내려오질 못해요 아 저기서부터 다시 가야되잖아 아씨 또 클릭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잡고 손을 떼 아 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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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미치겠네 집중력이 떨어졌나봐 집중력이 떨어졌나봐 아아 넘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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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넘어갔어 아 근데 같은 구간에서 몇번이나 지금 어려운 구간도 아닌데 아 마음이 급해 천천히 해 천천히 마음이 급하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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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프트 아예 슈프트를 누르라고 슈프트를 아 이러면 맞지요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아 아 아 또 아 천천히 맞은대로 그대로 내가 피채운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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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아 가짜 Z 글 아 제가 뗔 너무 급했다 아 이거 거리가.. 다시 가자고 죽지만 않으면 돼 괜찮아 죽지만 않으면 돼 아 아 왜 거리가 거리가 안 돼 그냥 붙어서는 안되나보다 아 아 시프트 시프트를 누르기로 했지 않니 거리가 또 안다네 아 아씨 미치겠네 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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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옆으로 어 어떻게 가야 되지 아 아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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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지 아니 이게 점프를 한번 잘못 뛰면 바로 문제가 생겨 내려올 수가 없어 에헤이 에헤이 위로 올라갔지 위로 아까 잘 갔잖아 아까 잘 갔으면서 왜 그런거야 단독은 최대한 줄여 materials 어 아 누르라고 클릭을 하고 있어야지 헷 클릭을 하고 있어야지 자꾸 마우스 클릭에 손을 떼버리면 미치겠네 알면서도 따라주질 않았대 오 살았다 와 난 자포자기 했는데 와 난 끝난줄 알고 잠깐만 잠깐만 와 얘는 계속 앞에서 기다리고 있네 아 기왕 기다릴 거면 좀 처리 좀 해주고 가지 정이 없네 아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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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트도 써야되고 스페이스도 써야되고 빡센 빡센 뭐지? 지하철인가? 아까 그 기차 타는데가 여긴가 보다 네?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은 누구야? 하트 표시되는 게 뭐지? 마고물산 대표이사 최견 이건 누구야? 이게 누구죠? 이 정도 인기면 대표이사가 아니라 탈렌트를 해야겠는데 잘 맞나? 저 완벽한 미소에 속으면 안 돼요 저 사람 완전 인간 백정이에요 꽤 자세히 알고 있군 인간 백정? 뭔 뜻이지? 어? 로봇이다 파워레인저야? 뭐야 왜 머핀? 이거 마음에 들어? 무척 무척이나 같은 색깔인데 이거 치안 유지대 변기인 것 같은데 빌려가도 되나? 아저씨 여기 머핀 태워도 돼요? 대답도 안 해줘 안된대 머핀 가자 설마 켜지는 거 아냐? 쫓아오는 거 아니겠지? 잠깐 잠깐만요 일났다 아저씨 저거 보여요? 저 노란 주사기 같은 거 저게 뭔데? 보인다 저게 뭐지? 형태 재구성 마이크로봇 이른바 불사장치예요 저게 근처에 있으면 치안 유지대 안드로이들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아요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즉시 수많은 마이크로봇들이 순식간에 복구시키니까요 다시 살아난다는 건가? 골치 아프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저거 푸시면 되는 거 아니야?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 불사장치를 먼저 파괴하는 거고요 그게 여의치 않은 땐 위험구역 있죠? 위험구역에 적들을 던져넣어요 던져넣으라고? 네! 복원 중인 로봇은 출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요격 레이저가 마이크로봇들을 통째로 태워버릴 거예요 어 새로운 건가 보다 적을 대시방향 반대방향으로 날려보낸다고? 적절한 방향으로 적을 날려 지형지무를 무기로 활용하세요 그냥 또 어려운데 농구 알죠? 농구한다고 생각해요 좋아 한번 해보겠다 아 빡센데? 아하! 야 이거 뭐 무리치지 않아도 될 것을 아 갔나? 아하! 아니야 아니야 아 참 던져넣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오우씨 오우씨 오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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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다시 안 돌아오니? 자 돌아와 컴백 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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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돌아와 아않아않아 강kan 강kan 다시 돌아가는데? 뭐지? 자동으로 튕긴다고 보는게 맞는것 같은데 돌아오려나? 돌아오려나? 나 이거 나 이거 돌아오지 않으면 못가는데? 어떻게 가지? 어떻게 가야되지? 아이고 아니야 한번 도전을 해보자 아 스페이스바 말고 스포트를 누르라니까 오우씨 다왔다 아야 오우 됐다 오우 됐다 왜? 선생님 같이 가셔야죠 이거 아니 아 저 저쪽으로 아 잠시만 저쪽으로 저쪽으로 잠시만요 저에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됐다 공부지 어디로 가야돼? 이쪽인가? 어디야? 이리 어디야? 하잇! 흐트라고 이거 약간 맞으면서 하는 게임이 맞네 맞으면서 하는 게임이야 어떻게 이걸 전설을 하지? 얼마나 손재주가 좋기로 이런 게임을 어떻게 전설을 하지? 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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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고 상업지구 지하철이다 사왔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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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 지하철 위로 간다 했지 아예 지하철 진짜 지하철 윗부분을 위로 올라가게 해놨네 잠깐만요 이렇게 불안하게 생긴 기차는 난생 처음 보는군 불안한 걸로 치면 아저씨 그 팔뚝으로 날아다니는 게 세상에서 제일 불안하거든요 그건 맞는 것 같아 보자 작동은 멈췄지만 기차는 멀쩡해 보이네요 어디 한 번 이 귀여운 것들을 움직여 볼까요? 수리수리 마하수리 얍 음 이 개차들은 원격으로 조작하는 모델이네 원격 조작? 어디서? 중앙통제실에서요 바로 아래층인데 저 혼자 갔다 올까요? 아니 같이 간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4번 출구네 그래요 전 상관없어요 방금 무슨 소리 나지 않았나? 에이 기분 따시겠죠 내가 무슨 실언을 플래그 플래그 생길 말을 또 했다 뭐야 어 큰일 났다 신입자를 발견했다 아저씨 갑자기 셔터가 다쳤어요 안에 뭔 일 있어요? 감정이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 대응할 테니 안쪽 상황 볼 수 있다면 보조해라 아 미사일을 저쪽으로 유도해서 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될까? 아야 내가 맞으면 안되는데 내가 맞으면 안되는데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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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잠깐만 아 맞추기 드럽게 힘들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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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ю 이раф 아 ahorita 까먹어 아 쟐나 그 tutaj Learning 이런라 와 이건 또 어떻게 유도를 해야하는가 됐다 그렇지 이건 좀 쉽네 하나 됐고 아우 아우 잠깐만 와 잠깐만 아이고 쏴봐 아 한바퀴 돌려서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이여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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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왜 피 채워야돼 피 아 그렇지 저 위에 맞추기 더럽게 힘드네 아우 씨 저 위에 맞추기 더럽게 힘드네 아 어 위로가서 하면 안되나 아 위로가서 하면 안되나 아 저기 가면 안되는구나 일자로 날아가는 것도 아니야 일자로 날아가는 것도 아니야 어 맞았다 드디어 한 대 맞았다 아우 맞았다 오케이 아 아 아 아 뭐야 뭔데 이게 아니 이게 뭔데요 이거 계속 피해야되는거야 이거 계속 피해야되는거야 어 어마이갓 어 어 어 어 어 어 아 문투명 찔러.. 찔러나오라고? 문투명 찔러나오라고? 아 뭔 소리야 문투명 찔러나오라고? 못 봤어 아 여기있다 오 됐다 후쌍 크 어우 어지러워 어우 어지러워 어 어? 뭐야? 아까 그거 아냐? 거기까지다 약땅아 아 그걸 결국 가져왔구나 결국엔 입었구나 나 마리골드 그리고 메카머핀 음? 우리들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오? 가라 메카머핀 발사아 빵 야! 기몰대 치는 게 어딨어! 아저씨가 때렸다 아저씨 괜찮아요? 그래 난 괜찮아 아저씨! 아저씨 어떻게 됐지? 다시 또 아저씨! 여기는 아저씨 정신이 좀 들어요? 제 목소리 들려요? 잘 들리니 목소리 좀 낮춰라 하! 기차는 어떻게 됐지? 일어나자마자 묻는 게 그거예요? 작동이 안 돼요 엔진이 아예 박살이 나 있더라고요 누군가 부순 흔적은 없었을 거다 맞나? 어떻게 알았어요? 엔진이 스스로를 파괴했어요 내장된 폭약으로 한마디로 자살 기능이 있었던 거죠 엔진에 그래 역시 이건 시스템이었어 시스템? 우리를 공격했던 건 기차에 내장된 시스템이었다 저 기차는 설계될 때부터 이 용도로 만들어졌던 거지 기차를 타는 자를 공격하기 위한 용도로 말이야 어? 이 도시가 우리를 공격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밖에 생각할 도리가 없군 그래 최상청 어떻게 갈 건데 금말이 넌 방금 죽을 뻔했다 아니 내가 정신 차리는 게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틀림없이 죽었겠지 알아듣나?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지하게 묻는 거니 거짓 없이 답해라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지? 이유가 중요한가요? 그래 이거 하모니카 불어줄 수 있어요? 진지하게 묻는다고 했다 나도 진지해요 하모니카를 불어달라고? 불면 뭐라도 달라지나 뭐라도 말하고 싶어질지도 모르죠 볼 줄 모른다 진짜요? 내가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하겠나 그런가요? 솔직하게 말하모 난 이 도시에서 살아나갈 생각이 없다 난 모든 걸 잃었어 산나비에게 이곳에서 난 산나비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아 대가를 치르게 하고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저도 그래요 응? 저도 모든 걸 잃었어요 마고 그룹에게 헉 헉 뭐 무슨 일이지? 헉 아빠가 죽었어요 헉 이쪽은 또 아빠를 잃어버렸어? 헉 헉 헉 한참 뒤에야 알게 됐죠 아빠의 죽음 뒤에 마고 그룹이 있었다는걸 전 지금까지 마고 그룹의 비밀을 쫓아왔어요 해커로 지명수배가 되고 몇 번은 진짜로 잡히기도 했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었죠 진짜 문제는 진실을 찾아내지 못했다는거 마고 그룹은 철저했어요 제 능력 이상으로 우는거 봐 머핀 하지만 제게 기회가 왔어요 바로 지금 저는 반드시 알아내야만 해요 누가 아빠를 죽음으로 내보라고 왜 아빠가 죽어야만 했는지 그러고 나면 저도 아이고 금말이 어? 어? 그만하지 말아요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뻔하죠 나는 어리고 인생은 길고 사랑할 이유는 다시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제발 하지 말아요 설득이든 설교든 이미 결정한 일이니까 에헤이 진짜 분위기가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될까봐 말하기 싫었던건데 그래도 입장정리 깔끔하게 됐잖아요 서로 이해관계에 일치하고 목적 뚜렷하고 각오도 되어있고 죽을때 죽더라도 정쾌열하게 살다 가고 싶어요 도와줄거죠? 흠흠흠 뭐지 다음계획이 있나 물론이죠 저같은 전문가에겐 유비무안정신이 필요하니까요 저희의 목표부터 다시 리마인드할게요 저희들의 목적지는 저희들의 목적지는 바로 마구 최상층 비싼 밥 먹고 비싼 똥 싸는 부자들이 틀어박혀 사는 것이죠 여기서 똥이 나오네 최상층은 구름보다도 높은 상대기에 세워진 궁전같은 곳이라 일방적인 상식 방식으로는 절대 올라갈 수 없어요 물리적인 거리도 엄청나게 멀고 온갖 규정으로 접근을 틀어박고 있거든요 고산병 안 걸리나? 저 정도면? 고산병 걸릴 것 같은데 어쩐지 지나치게 친절한 설명이고 그래서 두번째 계획은 바로 비행차량을 이용해서 최상층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비행차량? 그게 그렇게 흔한 물건은 아닐텐데 맞아요 끔찍하게 비싸죠 하지만 이 상업지구에서는 수직적인 도시구조 때문에 비행차량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고씨는 도시의 자산으로 모든 비행차량들을 소유하고 그걸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해주고 있어요 렌터.. 렌트카지 렌트카 아 그러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입에 뭐 차고 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비행차량이 그리고 비행차량들이 보관되어 있는 차고가 이 근처에 있어요 그게 뭐 산소통 같은 거 아니었어? 거기서 비행차량 한 대만 쓱싹 훔치면 돼요 어때요? 성공률 95%에 이 완벽한 계획이? 나머지 5%는 뭐지? 제가 비행차량 면허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뺐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게임으로는 많이 몰아봤어요 무면허 운전이네 노 라이센스 진짜 아마추어처럼 왜 그래요 당연히 조.. 조.. 그.. 금말이 어 쟤 또 있다 저스티스.. 어 또 사라졌다 아.. 아 여기다가 그림을 그렸네 여기.. 지하철.. 먼지 쌓였으니까 저 창문에다가 그림 그리면서 설명한 거네 어떻게.. 좀 신경 쓰이면 쫓아볼래요? 됐다 추적 안된다고 하지 않았나 니 새로운 계획대로 간다 그 잡으로 안내해라 좋아요 이게 따라 금방이에요 가보자구요 보이는 대로 일단 따라가자 이거구만 슝 이건 뭐지? 반대쪽으로 따라가니까 아? 참나? 이렇게 오오오! 아아 이거 그냥 가 나 방금 건들지 않았나? 안 건들었나? 에라이 에라이 죽고 다시 건들고 간 줄 알았는데 안 맞았나 보네 내가 어디다 쏘고 갔지? 아 뭐야? 여기서부터 다시야?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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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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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천천히 아야 아야 피 채우고 피 채우고 피 채우고 피 채우고 천천히 어 그렇지 아 쉬프트라니까 아 쉬프트를 눌러야지 쉬프트를 눌러야지 스페이스로 스페이스로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몸이 안 따라주는 아 아 아 아 또 아 쟤 뒷모습을 봐야 되는데 안돼? 아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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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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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반대로 반대 반대 반대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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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한대 맞아 한대 맞아도 돼 아이고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드디어 됐네 됐다 아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왜 위로 올라간 거야 밑에 내려가야 되는데 왜 올라타고 난리야 사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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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다시 해야 되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엌 으아 됐다 OK 아까보단 낫지 아까보단 나아졌어 아 그것도 왜 올라가서 난리인지 아 아 칭찬하지 마세요 아 칭찬때문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됐다 다시 다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지? 아 잠깐만 저거 타고 지나가도 되는데 바보같이 어지러워 이거 멀미 심한 사람 못하겠다 근데 어 됐다 아우 아 피쳐 피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다 아 됐고 아우 야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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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다신 거야? 아니 이거 지 혼자 점프하는데 어떡하냐고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 나 진짜 지 혼자서 지 혼자서 잘해서 한 번 걸려면 계속 점프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나올 수 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이게 맞네 아 이거 어가는 너무하지 이건 좀 너무했네 이거 한바퀴 돌아야 되나 아 뒤절뻔 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를 어떻게 통과했는데 지금 여기를 어떻게 통과했는데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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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벽 뒤에 있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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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하면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아 계속 쫓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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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 교통 안전공단 도착했어요 여기 비행 차량들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에요 음 금말이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비행 차량 운전할 수 있는 거 맞겠지 설마 아까 장난친 거 계속 마음에 담고 있던 거예요? 걱정마요 대부분 비행 차량에 자율주행 기능이 달려있으니까 정 안 되면 제가 배우면 되죠 아무래도 저 운전에 재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실습만 몇 번 하면 아 이 친구 위험한 친구일세 어? 불이 왜 꺼져있어? 아 깜짝이야 폐차장인데? 뭐 뭐야 왜 차들이 아 저기 멀쩡한 차 한대 있어요 아 저기 멀쩡한 차 한대 있어요 뭐야 감사합 나가라 네? 네? 뭐가 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역시 저스티스 여기서 당장 나가 넌 대체 뭐냐 우리 뒤를 밟았나 위로 올라갈 수 없다 아저씨 안에 무슨 일이에요 지금 차들이 전부 밖으로 집어던져지고 있어요 이런 미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뭐지 난 널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야 금말이 이 차구의 작동을 막을 방법을 찾아라 난 내 할 일을 하겠다 뭐지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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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공격해야되는건데 어떻게 공격해야되는건데 한대 때렸다 disputes 그 중의 이전에 굳이 그렇다 그리고 예시 뭔가 주변에 달려있는거 때리는건가? 아 저 주변에 있는 배터리같은거 없애야되나보다 뭐야 하체가 바뀌었어 뭐야 새로운 본체가 나타났어 뭐지? 두마리야? 아 저 옆에 돌아다니는거 없애는거 맞다 주변에 둘러싸고있는 아야 반짝반짝 빛날때 없애고 이렇게 없애고 이렇게 없애고 이렇게 몇개나 나타났는데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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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히 니가 나를 죽어라 이 자식 나오시지 끝까지 맞겠다고 마지막으로 묻겠다 무엇때문에 이렇게 까지 하던거지 지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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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엾습니다 날 너무 원망하지마라 붙여 렛 저스티스를 물리쳤습니다 아저.. 아저씨? 아! 으악! 깜짝이야 아, 아저씨 괜찮아요? 그래 서, 설마 아저씨 저스티스를 죽인 거예요? 죽였냐고? 처음부터 살아있긴 했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부터 이상했어 유스트 은폐장 특수면허가 있어야 취급할 수 있는 물건이야 개인이 입수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다 이자와 싸우면서 한 가지 확실해진 게 있다 어어 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그, 그럼 이 사람은 이건 사람이 아니야 허어 허어 이 안에 타고 있던 사람도 이 로봇이야? 이건 사람 흉내를 내는 로봇이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스티스는 분명 존재하는 사람이라고요 아까 셀카 찍을 때 봤어요 분명 로봇이 아니었다고요 그렇게 인간을 정교하게 따랐어 진정해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안다 이자는 분명 고도로 훈련된 갈잡이다 로봇 같은 뻣뻣한 깡통이 절대 아니지 그게 진짜 문제야 이자는 아니 이것들은 적어도 한때 인간이었던 것들이다 개조한 건가? 그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고? 내가 저 안에서 이자를 몇 명이나 상대했을 것 같나 그럼 아저씨 말은 누군가 저스티스의 인격을 데이터화하고 복제했다는 거예요? 달리 생각할 도리가 없군 중재잖아요 이 사실을 조정해서 알게 되면 안다 나라고 납득이 가는 건 아니다 대체 누가 이런 기술력, 기술력, 자본력 그리고 이 정도 규모의 일을 집행할 배포까지 이 도시의 주인 마고고르비겠지 말도 안 돼 사람들이 정보 증발하더니 이젠 금지된 기술까지 산나비가 이 도시에 나타난 게 단순한 우연은 아닌 모양이구 아이고 이게 뭐지 그래 살 수 있는 차가 남아 있나 전부 1km 높이에서 내던져졌어요 멀쩡한 차가 없어요 다른 곳에 보관된 차는 돌겠군 이 사람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저스티스는 다 가짜였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최상층으로 가는 걸 방해했다 지금까지 이 도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이제는 분명 마고그룹을 위해 행동하고 있었어 금마리 네가 기억하는 저스티스는 기업의 하수인으로 행동할 자였나? 아니 절대요 그럼 네가 기억하는 사람은 진짜일 거다 오오 이자는 정상적인 말을 하지 못했다 옥두각시로 만들던 과정에서 무언가 망가진 거겠지 되게 주인공 의금부에서 입을 법한 그런 옷 입고 있다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제 어떡할 거에요? 내가 먹고 싶고 남은 계획이 있나? 있어요 아까 두 가지라 했잖아 있긴 한데 날라가는 거랑 기차 두 가지던가? 있긴 한데 뜸들이지 말고 말해라 하늘을 봐요 창업지구 건물밖에 안 보이는데 아니 아니 하늘을 보라니까요 아 벌리 볼 꼭대기를 봐요 뭐지? 미경 배터리 바로 저기가 마골시티의 바벨탑이자 지상 최대의 마천루 마고전자 중앙공장이에요 얼마나 높으면 구름 위에 있어? 어디까지 가는 거야? 뭐 탄 엘리베이터가 있나? 이게 정말 공장이라고? 대체 우주 전함이라도 만들려는 건가 여긴 뭘 만드는 공장이지? 여기에서는 아주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요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 이 건물 하나만으로 우리나라 전자제품 30%를 생산하는 복합공단이고 그 한숨 좀 그만 쉬면 안 되겠나 아까부터 대체 왜 그러나 전 이 공장이 싫다고요 싫다고? 아저씨는 몰라요 이 공장에 괴담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괴담? 고작 괴담 때문에 이러는 건가 고작 괴담이라니요? 실제로 이 공장에 수상한 점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기서는 대체 뭐가 튀어나올지 경고 중앙 핵 분열로 온도가 기준 수치 이상입니다 잔류 중인 인원이 있다면 즉시 시설에서 이탈하시길 바랍니다 들었나 금말이 한가한 소리 말아 도시가 폭발하기 일부 직전이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가야만 한다 안 가겠다고 한 적 없거든요 좋아 그럼 됐다 이 공장에선 뭘 해야 할지 설명이라 알았어요 그럼 그림은 됐으니 말로 설명해 아 그림 괜찮았는데 목표와 과정만 간단하게 이 공장은 여러 개의 섹터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부 섹터에는 최상층으로 이어진 시설이 있고요 그곳을 통해 최상층으로 가는 것 이게 저희 목표예요 문제는 상부 섹터로 어떻게 가느냐인데 제일 좋은 방법은 고속 승강기를 타는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공장이 비상정지 상태라서 바로 승강기는 못 타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중앙 제어실에서 비상 상황을 해제하고 공장을 재가동시킨 다음 승강기에 타면 되는 거죠 이게 과정이에요 왜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서 지금까지 그림 그려가며 설명한 건가 왜요? 왜요? 아니다 중앙 제어실로 가면 된다는 거지 그렇죠 좋아 바로 출발하자 그림이 싫었던 거네 그냥 간결하게 얘기해주길 바랬으니까 너무 걱정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넌 내가 지켜주겠다 아이고 내가 지켜주겠다 아빠 빨리 대답해야지 고맙습니다 걱정하지 말게 나의 친구 티라노여 이 몸은 떠돌이 협객 저스티스 이 몸에 저스티스 슬래쉬에는 자비가 없지 야아 각오해라 아빠 근데 제 이름이 뭐야? 어 이름? 아빠 공룡 옷 입고 놀아주네 어 담요막대? 벌레맨? 아빠 지렁맨은 어때? 지렁맨? 왠지 이름 이상해 근데 왠지 마음에 들어 각오해라 지렁맨 나의 저스티스 슬래쉬를 받아라 주오 주오 아빠가 너무 다정하다 진짜 아빠가 너무 너무 다정하다 진짜 떨어지는 낙엽이 어 낙엽이 아무튼 정의는 고독한 법 아빠 툭 치는 거 왜 이렇게 웃기지 아빠 아빠 나 어땠어 나 완전 멋졌지 나 완전 저스티스 그 자체였지 나 멋있었어 진짜 나 멋있었어 으아 마지막 대사 까먹지만 않았어도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어제 밤새서 생각해둔 건데 그런데 딸 진짜 저스티스가 대사를 그렇게 멋있게 하니 응? 아니 아니야 이 대사는 내가 상상한 거야 응? 원래 저스티스는 말이 없어 과묵한 컨셉이 진짜 멋있는 거라고 아빠 어 그럼 왜 그렇게 말을 멋있게 한 거니 가묵하면 재미가 없잖아 아빠는 잘 모르지만 우리 딸이 좋아한다니 아빠도 좋구나 아빠도 좀 더 크면 이해하게 될 거야 어? 어? 아빠가 더 크면 이해를 안다고? 근데 아빠 아빠도 저스티스처럼 해줄 거야? 응? 아빠도 나 지켜줄 거냐고 물론이지 딸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가 평생 지켜줄게 지켜줄 거야 야 잠깐만 이거 이거 썸네일 각이요 여기 썸네일 잘라요 썸네일로 쓰게 캡쳐 캡쳐 평생 지켜줄 거야 너무 슬퍼 진짜지? 아빠가 지켜주면 나 너무 좋아 딸 딸 넘어지지 않게 잠깐 딸 아저씨? 왜 말하다 말고 멍 때려요 죄상층에 도착하게 해주마 혹시 그거 절 동료라고 생각한다는 뜻? 무시 무시 이게 뭐야 이곳이 생산 설비가 모여있는 공장의 핵심 시설 중앙 클러스터예요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는 걸 아무리 봐도 비현실적인 넓이야 그러게 아 근데 저 거대한 기계는 뭐지? 저건 감독관이에요 감독관? 굉장히 성의 없는 장명이로군 그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저건 이 공장의 유일한 감독관이니까요 유일하다고? 그럼 이 넓은 공장을 저거 하나가 관리한다는 뜻인가 176 제타 플롭스급 연산 능력을 가진 자율행동 슈퍼컴퓨터니까요 감독관은 이 복잡한 수집 공장이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이유예요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저희는 빠르게 여기에 빠져나가면 그만이니까 보자 제어실는 이쪽이네요 바로 앞이에요 후딱 출발하자고요 뭘까나 잠깐만요 제어실어요 아 나 좀 데려가줘요 어 됐다 잠깐만 어떻게 가야 되지? 벽에 붙을 수는 없으니까 아 아 결국 붙어서 가면 되는구나 감독관이 저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뭐지 움직이는 거구나 지금 안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움직이나본데 감독관이 움직이고 있어 감독관이 움직이고 있어 어우 씨 뚝뚝뚝뚝 음.. 저렇게 생긴 데는 이쁜나 보다 아.. 저 터널 아저씨 저거 아까는 좀 더 아래쪽에 있지 않았어요? 그랬던가 기억이 안나네 움직이나 보다 확실하다 저거 움직이는 거다 계속 움직이나봐 어때 할 수 있겠나 당연하죠 서로 의심하지 말아요 나 금말이는 완벽하니깐 오.. 아.. 아.. 실수? 여기까지 오면서 생각을 좀 해봤다 난 산나비를 찾으러 이곳에 왔다 이 도시 그러니까 마고그룹이 뭘 숨기는 난 아무 관심 없었어 하지만 마고그룹이 인격 데이터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아예 다른 얘기다 다른 얘기다 연구만으로 극형을 면치 못할 중죄 하물며 그 시술을 실제로 사용하기까지 했다 그 마고그룹이 산나비와 엮여있다는 게 극명해진 이상 난 마고그룹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알아야겠다 금말이 너는 마고그룹을 추적하고 있었다고 했지 이 수상적은 기업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나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지 마라 이걸 묻는 거 보면 아저씨도 눈치챈 거죠? 이 도시에서 일어난 기묘한 사건들 언뜻 보면 서로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도를 추측해보면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그 목적이 지나치게 거대해서 윤곽을 잡기 힘든 것뿐이지 바로 도시의 완전 소멸 남김없이 사라진 데이터 쓰레기장에 버려지는 화물 모든 걸 집어삼키는 거대 파쇄기 결정적으로 도시 핵분열로의 자폭 기능까지 이 도실은 자살하고 있어요 물리적으로도 전자적으로도 그리고 이 모든 걸 계획한 건 마고그룹이죠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인격 데이터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도시를 없앤다? 억측이야 그 죄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그건 쥐 잡겠다고 집을 태우는 꼴이다 하지만 도시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는 건 나도 같은 생각이다 그 목적을 추측하기가 힘들 뿐 잔나비가 이 일을 꾸몄을 가능성은? 음... 제가 지금까지 이 도시 내부망을 뒤지고 다니면서 뭘 느끼는지 알아요? 도시의 완전 파괴라는 어마어마한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규모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빈틈이 모든 일이 정교한 부품처럼 딱딱 들어맞는달까? 이건 절대 우연 같은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주 많은 노력을 들여서 철저하게 준비한 계획이라고요 산나비가... 산나비가 개입하지 않았다? 적어도 이 도시의 자살극은 마구그룹 외부에서 준비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럼 산나비는... 어 뭐야... 긴급 복구 서브루틴 설치 완료 공장 가동을 재개합니다 뭐... 그것도 산나비로 차단하면 밝혀질 문제겠죠? 도대체 왜... 자살을... 하고 도시를 폭파하려는 거지? 단지 그 이유만은 아닐 거라 하니까... 좋아요! 그러면 뜸들일 거 없네요 바로 가자고요! 승강기는 바로 이 앞이에요 뭐야? 불이 왜? 제어실! 불 당장 켜! 불 켜! 거부되었습니다 거부? 갑자기 왜 이래? 당장 불 안 켜? 거부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응? 무슨 문제 있나? 저... 저도 무슨 일인지... 관리자 권한은 진작 탈취했는데... 엥? 권한 나한테 멀쩡하게 있는데? 야! 제어실야 불 켜! 거부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뭐지? 우리의 관리자 살아있는 거 아냐? 설마 감독관이 찐 관리자 아냐? 혹시 이 공장에 나보다 권한이 높은 계정이 있어? 한 개에 존재합니다 최상위 권한자 감독관 아 맞네 감독관이 있었네 감독관? 무슨 일이지? 아무래도 공장을 재가동시키면서 감독관도 같이 작동을 시작한 거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은... 불이 꺼진 것 말고는 큰 변화는 없는 거 같은데요? 승강기는 정상 작동하나? 네! 공장이 정상 가동되고 있으니 아마도? 그럼 됐다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바로 출발하지 헉 이거 막 나타나는 거 아냐? 눈깔 나오는 거 아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 아냐 이렇게? 아니네 그런 공포적인 요소는 없네 있을 줄 알았는데 으... 진짜 싫다 무섭나? 당연히 무섭죠 이렇게 어두운데 딱 붙어서 따라와라 별일 없을 거다 아! 아! 잘 가다가 아니 잘 가다가 이게 무슨... 시프트를 좀 눌러라 시프트를 뭐지? 올라가자 어디로 가는 걸까요? 뭔가 버튼이 어디 있나? 음... 아 저기 있네 아 무슨 소리입니까? 지루하다뇨 하나하나 깨기도 복잡한 판은 뭐가 지루하다고 하나하나 깨기도 복잡한 판은 뭐가 지루하다고 저기 이쪽인가? 아직까진 쉬운데? 꺼내서 보여주는 거 진짜 귀엽다 목적지 설정 상부 섹터 생강기 작동을 시작합니다 아 이제 좀 편하게 가나? 하...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왜 이렇게 이 공장을 무서워하는 거지? 그냥 좀 특이하고 커다란 공장 아닌가 말하면 괴담이라고 무시할 거면서 금말이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해야 될 것 같아 끝나고 나서 금말이는 도대체 몇 번이나 나왔을까요? 금말이라는 이름이 도대체 몇 번이나 나왔을까요? 예전에 누군가 온 배수량을 역계산해서 이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을 계측한 적이 있어요 궁금하잖아요? 말했다시피 이 공장은 좀 특이하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규모에 비해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전력이 소비되고 있었던 거죠 거대 공장의 음모론 흥미로운 얘기잖아요 그 사람은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다크웹에 공유했어요 해커, 정보자산 취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그 다크웹 많은 관심 속에서 이런저런 추측이 오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장 설득력 있는 결론이 나왔죠 이 공장에 숨겨진 시설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전력을 잡아먹는 많은 사람들이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마고 중앙 공장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몇 명은 마고 그룹의 보안 체계를 뚫는 데 성공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라졌다고? 정확히는 소식이 끊겼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마고 그룹을 조사하던 사람들이 다크웹에 접속을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다시는요 특히 마고 그룹에 대해 깊숙이 들어간 사람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마고 그룹에게 역추적을 당한 거겠지 이쪽 세계를 잘 모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크웹은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보호받고 있어서 역추적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요 결국 겁에 질린 사람들이 하나 둘 손댔고 네, 영원한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죠 대체 그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있던 건지 꺄? 사실 젠장 편하게 좀 가보나 했더니 또 또 무슨 일인가 능강기가 멈췄다 정신 차려 금발이 원인을 파악해 어서! 어서! 원인을 파악하라고 네, 네!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 뭐? 나 분명히 관리자 계정을 어? 무슨 일이지? 관리자 권한이 박탈됐어요 헉! 다시 내려간다 아저씨 승강이가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아무거나 꽉 잡아라 충격에 대비해 감독반 감히 나의 발목을 붙잡다니 로봇새끼 고철주제 고철주제 괜찮나? 다친 곳은? 네, 멀쩡한 것 같아요 다행히 어디까지 떨어진 거지? 밖을 확인하고 오겠다 안에 가만히 있어라 아까 그 거기보다 훨씬 더 밑으로 내려왔나 보다 여긴 승강기를 탔던 위치로군 아, 그대로네 어디에요? 출발했던 곳이다 처음으로 돌아왔어 금말이? 정말 괜찮은 거 맞나? 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걸을 수 있겠나? 네, 괜찮아요 머핀 타면 돼요 머핀 나 좀 부축해줘 귀여워 어쩐지 일이 쉽게 풀리는 것 같더니만 미안하다 내가 그런 말을 해서 내가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제 좀 편하게 가보나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지 음 만약 정말 감독관이 권한을 박탈한 거라면 일단 다시 중앙제어실로 돌아가요 거기서 다시 권한을 탈취 시도해 볼게요 권한 탈취를 시도해 볼게요 그니까요 어쨌든 제가 어? 뭐야? 아, 거봐! 이런 장미 있을 것 같았다니까 아, 내 집심 도망쳐요! 오마이갓 아, 나 잠깐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 아, 이거 쳐다보면 아니, 얘가 쳐다보고 싶으면 화장실 못 가잖아 아, 나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아, 나 화장실 못 가는데 아, 나 화장실 못 가게 아, 나 화장실 못 가게 아, 나 화장실 못 가게 어, 나 화장실 못 가게 어디로 도망쳐야 되는 거야 우와, 근데 잘 만들었다 이거 우와, 근데 잘 만들었다 이거 어, 들어가는 건가? 이쪽으로 숨어요 이쪽으로 숨어요 지켜보고 있다 오, 나온다 그 장면 나왔다 내가 말한 그 장면 나왔다 맞다. 역시 나올 줄 알았어 오 움직이는 뭔데? 3D 같은데? 들켰나? 간 거 같아 저게 감독관인가? 금마리 괜찮나? 나 나 저 못해요 진짜 지금까지 다 참았어요 강철 지록이든 살인 안드로이디든 모두 진짜 더럽게 무서웠는데 그때도 꿈 찾고 견뎠는데 저것도 잘못했겠어요 아하 운다 못하겠다고? 도저히 안되겠어요 금마리 왜요? 아저씨가 뭐라고 하대 잘 생각했다 어? 에? 잘 생각했다고 했다 돌아가라 잘 들어 내가 저놈의 주위를 끌겠다 그때를 노려서 이 공장에서 빠져나가고 마고시에서 빠져나가라 하지만 내 걱정은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난 죽기 위해 이 도시로 왔으니까 너는 죽기엔 너무 어려 금마리 금마리 이건 부탁이다 한 번 정도는 지는 신용이라도 해다오 아저씨는 어떻게 할 건데요? 이제부터 알아내야지 이제부터 알아내야지 가라 그치만 아무 말 말고 가 가라고 진짜 가네 가 까버려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혼자 남았어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보고 있는데 방화벽이 모조리 해체됐군 따로 넷에 연결된것 아닌데도 저것의 시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선 안되겠어 잠시만 잠깐만 어떻게 가야되지 어떻게 가야되지 아 위로 올라가는거구나 가만히 있으면 뭐 우후 막 공격하고 그러나 아 아 계속 열렸는데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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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노출되면 안되나봐 덜어졌면 안되나 아이때만날 아아니 왜 거리가 안댔 짓지 아아이씨 엑 위로 갈 걸 위로 가야되겠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왕쥬 너무 가까이서 너무 오래도 보여지면은 불타나봐 아니 냄새는? 전기구이? 치킨 냄새? 돼지고기? 플라즈마 가속기 금마리바리 맞았고 이 공장 절대 정상적인 곳이 아니야 또야?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아 그냥 위로받는 거구나 이번에는 피하는 거야?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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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거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는 거지? 다시 옆으로 돌아가는 건가? 문이 있었나? 야 아까 올라오는 중에 못된 것 같은데 아야 어디 어디로 가는 거지?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길이 오죠 아 올라가는 건가? 아 위에 길이 있었구나 아 굉장히 기계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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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아 반대편 아 반대편 아니라고! 마음이 급해져. 쳐다보니까 마음이 급해져. 잠깐만 다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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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데? 어? 이거 어디 가는 건데? 어? 방금 옆으로 지나갈 수 있었던가? 천장이 옆으로 지나갈 수 있는 천장이 아닌데? 아! 오! 다행이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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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저장된거지? 어! 아우! 아우! 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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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아우 천천히 피체오구다 피체오구 성격 어후 됐다 오우 됐다 오케이 오케이 기계는 아직 따뜻해 조금 전까지 돌아가고 있었군 이 공장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있었던 흔적은 있는데 깜짝이야 설마 저기서 괴물이? 네? 허터칼? 어? 비둘기 아니야? 비둘기 그니까요 전설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에 공격하진 않네 아! 아 뭐야? 이쪽 아니네 반대파망이잖아 반대파망이잖아 뭐하는 짓이야 반대파망이잖아 반대파망이잖아 아! 아! 거기서 상관을 이용해 mois 어... 야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와 이거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어... 안되는데? 안된가? 그쵸 안될거같죠 어디로 가야 되지? 일단 이걸로 올라가는건 맞는데 아 오우씨 클락파였네 버튼이 있을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팝파우 팝팝팝팝파아 돌아가야죠 방향이 반대여야 맞죠? 그렇지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어? 뭐지? 문이 안열리는데 어잇? 뭐지? 뭐지? 나이스 발 뿌션바네 도와 Audina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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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또 나 찾았어 이 자식 아오 잠깐만 잠깐만 아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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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잠깐만 어떻게 하는거지 어디로 가야되지 아우 아우 여기다 스파이크 밑에 있는거 가져가야되는데 아.. 한 마디 돌아가야돼 아 이것도 열어야돼 으아.. 잠깐만 뭐하면 흔들리는거 너무 무서워 와 화면 흔들리는거 너무 무서워 줘 쏴 오오오오오 쏴 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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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려워지겠는데 아... 아... 이렇게는 되는구나... 아... 아... 어떡해... 어떡해... 어떡하지? 아... 아... 내가 먼저 가서 끼면 되는 건가 보다... 아... 아...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아... 뭐가... 근데... 문을 여는 기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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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나는 계속 저걸 끌고 와야 되는 줄 알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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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 아이고 저거 부셔야지 자라 내가 가는거 아닌거 같은데 여기로 가는거 맞냐 여기도 아니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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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에 있는거 부셔야되는데 뭘까 가는거 맞는거 같아요 길이 없는데 아 맞다 가면 안되지 어떻게 해야되지 앞으로 갈수도 없는거 아하 벌이 됐다 변화가 없는데 로나가 없는데 로나가 없는데 돌아가야되나 로나가 없는데 뭐지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진거 까지는 알겠는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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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지말라 아이고 떨어졌다 아아 다시 해야되잖아 시방알 아아 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거구나 에라이 이씨 다시 해야되잖아 어 아우 아우 어 어 아우 어 아우 나두 렉골리인줄 알았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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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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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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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나? 별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빠가 하모니카를 잘 불렀나 보다. 그냥 가끔 아, 그냥 가끔 아빠가 부러졌던 게 생각이 나서요. 맞네. 그러면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또 거절할 수가 없네. 불 줄 모르는데. 불긴 불었네. 아, 불긴 불었네. 분 건 맞네. 좀 안정이 되나? 아우, 정말 심란해지네요. 와, 이거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네. 지금 이 공장에는 도시 핵 발전소 때문에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어요. 하, 또 시작이고. 아저씨! 작전 회의 중에는 집중해요. 다시 말해 이 공장엔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오는 상황이란 거죠. 그럼 어떻게 감독관이 멀쩡하게 공작할 수 있는 걸까요? 저 전기 잡아먹는 괴물이 무슨 에너지로? 정답은 바로 백업 코어! 이 공장에는 블랙아웃에 대비한 초고용량 백업용 코어가 준비되어 있어요. 코어 하나로 웬만한 도시 하나에 전력을 며칠 동안 공급할 수 있을 정도죠. 아까 공장 동력 시스템을 뜯어서 확인했어요. 아니다, 다를까. 감독관 가동 시작과 동시에 백업 코어가 가동된 기록이 있더라고요. 100% 확실해요. 저 감독관은 지금 백업 코어로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코어룸에서 그 코어를 정지시킬 수 있다면? 동력을 잃은 감독관은 가동을 멈출 거고 그때 우린 여유롭게 공장을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상황 종료! 어때요? 완전 간단하죠? 코어를 꺼도 감독관이 동작하면 어쩔 건가? 감독관 내부에 자체 동력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절대 그럴 게 없어요. 감독관 정도 되는 오버스펙 기계는 외부 동력 없이 못 움직여요. 아니면 설마 아직도 제 전문성이 못 믿어온 거예요? 금마리 내일은 금마리를 사 먹어야겠어. 안 되겠다. 지금껏 네 작전대로 흘러갔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코코야 당연히 배꼬 금마리 너는 괜찮겠나? 감독관에 내장된 게 데이터 매도사라면 너도 안전하진 않을 텐데 아저씨 제가 누구예요? 조선 제1의 정 조선 제1의 정보 전문가 금마리예요. 당연히 프로텍트를 설치했죠. 프로텍트를 설치했다고? 너 평소에 뭔 일하고 다니는 거냐? 프로텍트가 한두 푼 하는 물건이 아닐 텐데 뭐 전문직이 좋은 이유가 뭐겠어요? 선글라스 깼다. 그래 너 괴물 마음도 안 드는군. 그래도 감독관이랑 체급 차이가 있으니까 저도 오래 노출되면 위험하긴 해요. 머핀도 마찬가지고. 어 머핀 크게 나온 거 처음이야. 귀여워. 그래도 한탕 더 뛸 수 있지? 머핀? 머핀 귀여워. 에헤이 머핀 장난이야. 여러분 그림 그린 거 봐. 차 타고 갈게. 차 타면 금방이야. 차가 꼬물댔는데? 무쇼 고장 났는데? 어? 어? 그러고 보니 차가 없을 땐 이 공장을 어떻게 돌아다녔나? 감독관이 가만 놔뒀을 것 같진 않은데. 바로 거기에 이 공장에 마법이 숨겨져 있죠. 그것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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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 통로! 짜란! 뭐야 비밀 통로도 있었어? 사실 그냥 헌풍구예요. 저랑 머핀이 지나다닐 공간은 겨우 되더라고요. 여길 통해서 길을 찾아왔다고? 너 무슨 두더지라도 되나? 그야말로 악마적인 공간 지각력이라고 볼 수 있죠. 에헴! 어? 어떻게 찾아왔대? 이 환풍구가 고어름까지 이어져 있겠나? 있나? 그럼요. 공장 전체에 빽빽하게 퍼져 있거든요. 걱정하나 더럽군. 넌 여길 통해서 이동해라. 아저씨는요? 얘가 들어가기엔 좁아. 난 위쪽 길로 가겠다. 어... 위험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저를 저 차를 고쳤... 네 차를 타는 게 더 위험하다! 이번에 진짜 운전 잘할 수 있는데. 바로 출발하자. 다치지 않게 조심해라. 아저씨! 아저씨 위험해지면 이번에도 제가 지켜주러 갈게요. 까물지 말고. 네 몸이나 잘 간수해. 이번에야말로 이 지긋지긋한 공장을 벗어나 보자고요. 귀여워. 오늘의 예단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시간도 좀 늦었고요. 저장이 될 것 같으니 오늘의 예단 여기까지 하고 더 이어서 하는 걸로 하죠. 체크 포인트가 어딘지 모르겠네. 대화가 끝나면 저장이 되는 것 같으니 여기까지 딱 하는 걸로 합시다.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할게요.